상대형 왜... 영어지? 불길하게? 어 이거 영어밖에 지원 안 되냐? 오토 디텍티드라면서 왜 영어로 되있냐고 의도된 플레이 방식입니다 자, 과연 환불가길지 데드슈트 수년 동안 조용했지만 이날 무언가가 속을 휘졌습니다 새로운 번역을 제대로 번역된거 맞냐? 말이 약간 비묘한데 이거 캐릭터 이름이 네드슈트야? 아, 이상한 시냄소리만 그만해 미친놈아 어 어 어 호 Denver 오 미안 워거고고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좀요요요요요요요 이게 근접 공격 어우 깜짝이야 쟤 왜 저래 아 으으 catast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네요 그러게 목을 겁나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목 안 쓴다며? 안 쓴다며 미친놈아 이거 내시채인가? 과열됐다. 과열됐다. 조졌다. 앗 뜨거 앗 뜨거. 내 손 개뜨거. 저거 뭔데? 저 바이러스 뭔데? 코로나야? 아니 이거 과열된거 어떻게 해.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아 아우 야야 데미지 너무 센데? 아 쟤 잡으라고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애. 여기 지금 애초에 진행루트가 아니잖아. 아 백수한 MC 5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고마워요. 게임 끝나는거 기다릴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안되겠다고? 야 5만원은 솔직히 언제든 쌉가능이야. 아 쟤 왜저래. 야 이거 총 식는거 되게 오래 걸린다. 아 자 왼쪽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패드로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애요. 어 얘네 잡을 수 있네. 어 얘네 밟으니까 피가 회복됐나. 기본 블라스터를 발사하세요. 발사하면 열이 축적되어 블라스터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우 뜨거워. 야 팔 탄다 팔 타. 뭐지? 아이고. 아이고. 아. 루핑 유닛. 플레이어가 주변 지도를 기록하게 해줍니다. 에어어. 아야 키가 조금 헷갈리네 뭐지 이 인간은 아 지금 얘 목소리인거에요? 생긴거는 되게 막 굵직굵직한 목소리 같이 생겼는데 헤드샷을 쏘니까 데미지가 두배가 박히네 근데 개뜩옴 밑으로 내려가면 안될거 같은데 내려가도 되나? 아 근접공격을 수행하세요 근접공격은 총배럴이 빨갛게 과열되었을때 더 강해지니 공격을 쓰고 부세요 아아 과열됐을땐 근접공격을 써야되네 졸라 약한데? 난 막 150이렇게 뜰줄 알았는데 평타 한방이잖아 이거 혹시 가고 쟤 머리에 꽃잘았어 귀야와 아아 콤보공격을 날릴수 있구나 시오코 회복 되게 잘 되네 저거 캔먹는 놈 야 뭐 깨줘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난 이 퍼즐 플랫포머 특유의 이런 진행방식이 너무 빡쳐요 눈앞에 먹을거 대놓고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한참 뒤에 여길 다시 와야돼 절대 안가죠? 뭐 깜짝이야 뭐야 접근 불가 판정 받았네요 데미지 물리 데미지 무기와 최대 HP에 영향을 줍니다 의지력 에너지풀 스테미나풀 HP풀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특정무기가 주는 피해를 높입니다 완전 소리 완전 소리 비싸 완전 소리 비싸 그래픽 그래픽 되게 이쁘다 오잉 저장을 옅다 하는거야 열어줘야 열어줘야 이제 공격 안할게요 안 열어주네 안 열어줘야 중심의 내려와 이놈아 인마야 소형 나노젤 클러스터 사용해서 소량의 나노젤을 얻으세요 여기 못가요 갈 수 있나? 못가 못가 살짝 보자 뭐지? 헉 보물창고였네 여러분, 지금 매니저 계신가요? 이거 방제 바꼈냐? 어, 바꾸셨군요. 역시 유능한 체비장. 매니저 뽑기 정말 잘했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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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미친! 어우 깜짝이야 치유조사 치유가 되게 많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아 이 밑 치유조사 치유조사 정확히 오른쪽도 못가요 아휴 못가는 곳 짱맞네 나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아휴 못하는 곳은 없는데? 길 막히.. 막히면 안 돼 제발 길 찾는 거 쉽게 만들어주세요 왜 여긴 대쉬기가 없냐 길이 열렸다 뭐니? 뭔 소리야 보스전인 거 같은데? 히힛 이거 뭐 있는 앤수 피해요? 아 씨브레 소지임 소지임 소소소소소소 소짐 카 죽기도 돼 노잼 어엉ㅔ와어어어어어어ㅓㅓaㅗ 뭐 그만 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쟤가 죽었을때 조용히 있으면은 재미가 있습니깐? 어?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딱 죽었는데 아 죽었네 조용 제발 제발 제.. 사거리 진짜 존네 짤 아 진짜 탈 개짤라버리고 싶네 닭소리가 성대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고? 어느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가 어디에요 도대체? ㅋㅋㅋㅋ 나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렸는데? 여기 오겨오겨 잠깐만 나 왜 길을 못찾겠지? 나 원래 갔던 곳으로 가야되는데? 뭐 나 못 돌아가 미친 오 나 못 돌아가 미친 졸았다.. 내 시티 찾으러 가야되는데 졸았다.. 내 시티 찾으러 가야되는데 아.. 나 아직도 안으로 가야 돼..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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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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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룡이 스턴트맨을 썼으면 배우 생활 오래 있겠다고 후회하는 것처럼 조금만 아껴 주시 집사 성룡이 그렇게 후회해요? 그렇구나 젊을 때 패기를 모두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여기나 이 개샌 뭐였지 방금 허윽 혹시 기체 찾으러 갑시다 어 노즈야 도대체 쟈쟈쟈 아 쟤 뭐야 이게 때리는 부위마다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네요 잡았쓰 잡았쓰 애들 다 잡고 안전하게 가자 잡았쓰 이블래 잡았쓰 이블래 몇대를 때려야 돼 이거 총 맞아? 비비탄 아니야? 야 롱맨의 콩알총도 이거보단 세다 아 아담의 변형? 모듈 아 졸라 시끄럽네 어떤 이건 어 쟤 거대 안에 있어 크고 아름다운 친구야 블라스터 모듈 슈트 모듈 크 금적거리 및 전기 피해를 증가 모듈 로드아웃을 변경하려면 먼저 데드 슈트를 꺼야합니다 그냥 세.. 세이브 존으로 가라 이거네 아 씨 어어? 아 졸라 무서워 덤벼 덤벼 예아 베베 후후 후후 금적공격 사거리가 왜 짧은지 알았네 모듈로 업그레이드하라 이거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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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흠 alternate 흐 약간 할로우나이트 느낌 든다고? 할로우나이트가 얼마나 초 갓겜인지 다시금 실감이 나는군요 진짜 그야말로 플랫포머 액션 플랫포머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모든 게임의 표준 할로우나이트가 난이도는 제외라고? 야 할로우나이트 처럼 난이도 조절 잘 된 것도 없어 진짜 그래서 실크송은 언제 나오죠? 그러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던데 왜 안나오냐 열을 올려주진 못하네 열을 올려주진 못하네 다른 거를 올려도 가격이 전부 다 올라요 게임 이름은 보스트송입니다 실크송 아니구요 파워 사용 근접 거리 및 전기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받는 피해가 증가한다고? 그걸 지 못받네 사거리가 늘어난거 맞냐?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몹들 다시 다 리젠됐어 오우 어... 브금이 아아주 잠이 설섬 오기 딱 좋은 브금이야 와아아아 아이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라이브시이 아齁 얘들아 졸리면 언제든지 자러가 알았지? 나도 오늘은 좀 쉬자 이 자리 왜 있는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잠이 안와요 몹들 터지는 소리 개 시끄러워서 미안 흐흐흫 많이 시끄러웠구나 하고 하긴 브금만 듣는 것도 아니고 screenshot Heel 막 이런 소리 Truman 어우 으이씨 덤벼 어? 뭔가 좀 쎄한데? 그금도 사라지고 맵의 분위기도 좀 바뀌었어요 이건 누가봐도 보스전 아닌가?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이 캐릭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가 않지? 분위기 개무서움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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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허용 나노젤 클라스터 헤이즈 돌진 앞으로 돌진해서 위협을 피하고 새로운 장소에 도달하세요 첫 돌진에 해당 시간동안 무적을 부여합니다 드디어 어더 브로크먼 음 음 음 아 미안해 진짜 왜 때렸을까 내가? 미안해 왜 안 열어줘 어 공중에서도 이게 채공이 되는구나 어 공중에서도 이게 채공이 되는구나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씹 중력 나노 젤 아 방금 거기서 부스트 쓰는거 아니냐고요 그런건가? 한번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어 연속으로 쓸 수 있네 어 연속으로 쓸 수 있네 안됐잖아 스테미나 이게 스테미나를 엄청 먹네 연속으로 회피를 할 순 있지만 회피 그 스테미나를 엄청나게 먹어요 어 어 다른사람이 내는 소리 많네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네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네 돌진은 지속시간 동안 무적 효과를 줍니다 이 효과는 순간적인 재사용 대기사용 대기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왔던덴데 여기 왔던덴데 앙니잇 앙니잇 어 피했다 아니 이게 사거리가 그 뭐지 근접 공격 사거리가 엄청 짧은데 몬스터랑 부딪치면 또 데미지를 입는다? 그게 좀 빡치네요 애들이랑 부딪치면은 데미지를 안 입게 해놓든가 사거리를 좀 길게 해놓든가 모듈을 써도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어? 세일 왜? 어 체력 찬다 흐어어어어어어우 누가봐도 자폭할 것 같이 생겼죠? 쟤네 그거네 돌아다니고 있던 조그만 애들 한테 지금 머리 잡아먹힌 외계인들이잖아 아니 귀여운 애들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노 아유 졸라 징그러운 게임이었네 그래 얘네 얘네가 몸을 잠식할 수 있네 위로도 올라가볼까? 여기가 목적지라는 거야? 원래 목적지는 가장 나중에 가야하는 법 원래 목적지는 가장 나중에 가야하는 법 소리 제발 자비좀요 벽 한번씩 때려봐야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우 징그러 맘에 들어 어? 살아남았어 머리통이 어 쟤 나 나 나 먹으려고 하나봐 떨어지면 약해지네 뭐야 저거 왜저래 저거 왜저래 저거 왜저래 개중그러 바이러스 품는 애네 쟤가 도망갔냐? 쟤? 이거 이렇게 해서 언제 잡냐 쟤 쟤 뭐하니 쟤 왜 점프해 쟤 뭐야 어? 고어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음.. 딱 내 스타일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건 아니겠지? 밑에 뭐가 있으려나? 어 어 이건 선넘지 스바라시더라 에에? 세마리? 에에? 안녕히 계세요 아니 미쳤네 게임이 이게 왜 이러시는 거죠? 흐흫 한 놈 컷 어차피 몰려있으면 하나랑 다름이 없어 아니 왜 계속 나오지 이거? 아 원래 원래 계속 나오는 건가? 애들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문을 여는 게 목적인가봐 아 왜 점프가 안돼 아이 근접 공격을 하면은 다른 모든 행동들이 캔슬돼요 아니 캔슬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 안돼요 답답해 또 나오나? 잡았는데? 어 이제 더 안 나오나? 잡아볼까? 더 안 나오네 아 안나오네 으아 됐다 주황색 갓시드 그게 뭔데 그게 뭔데 화력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바로 먹으면 되잖아 정당이 확실히 본체를 때리니까 딜이 잘 박히네 이게 부위마다 데미지가 다른 점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살려주세요 어우 효과음 마음에 들어 cred nings ydid 다 욕 지 일동 앵 앵 앵 앵 앵 앵 앵 앵 이게 뭐야? 왜 모듈이 나와? 꽃이 자랄 수 있습니다? 물음표? 야 바닥이 곰탈 곰탈거려 아 나 집에 언제 가요? 어? 데드셀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저 데드셀을 안 해봐서 몰라요 에? 황가 쏠 수도 있나 그러면? 너 진저라니? 난 곧 캠프로 돌아갈거야 멀진 않아 지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 너도 같이 가자 거기서 얘기하면 돼 넌 내가 뭘 처먹을 사람으로 보이니? 아 나 총 쏴보고 싶어 진심으로 안 맞네 애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안 올라가지는데 안녕하세요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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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lways been fond of animals I have always been fond of animals 그냥 빼버리고 꽃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스토어프 블룸이었는데 여기에서 꽃 피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약간 약간 꽃을 어 오케 피우냐고 데드슈트를 오케 꺼 세이브하면 꺼져요 순간적으로 적들고 위쪽에 뭐 요상한 소리 들지 않니? 인정한 소리 들리지 않니? 히힛 히힛 에이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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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맘맘매야 저긴 뭐 2단점프나 벽탈하는거 나올거 같고 뭐야 얘네? 지금 보니까 인간이었어? 어? 꽃이 자란다 아아 이거 밟으면 HP 회복되는구나 음.. 가만히 있으면 꽃이 자라네 주변에 안 자라는데? 자라는 곳이 따로 정해져있네 평탄한 지우기에서 꽃이 자라는데? 음 회복용 어차피 간접은 잘 쓰지도 않고 라니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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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봇있나 보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로봇 여기 로봇있나 보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로봇 빠른 이동이 되네 자 레벨업 좀 열심히 찍어봅시다 뿅 두개 문 문물 문 문 문 문 문 원래 이런건 한대도 안맞고 깨야지 화력에 몰빵한다 저장하고 가라고? 상남자는 그런거 모른다 그러므로 저장한다 난 하남자니까 아 이거 누가봐도 보스전인데? 야 저장하고 오자 이거 뭐지? 이 총 내 왼팔에 이식할래 따줘 이게 니 캠프야? 와 한달전에 추락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승무원 반이 죽었어 승무원 반이 죽었어 azy 하 로파와 대화하세요 난 밀이라고 해 그래 할래? 물건은 탁자에 있어 저와과 불쌍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데가 아니라 애들을 그냥 나 업그레이드 할 때 쓰는 거를 얘네들이랑 교환할 수도 있네 저게 HP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거 정말 정말 필요한 거다 공격을 막는데 사용됩니다 가끔씩 망가집니다 딱히 유용하진 않은데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은 금속 완료입니다 HP 재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이거네요 천원 헬로 번역도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아 잠시만요 등 부목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잠시만요 안녕, 낯선 사람아 헬로 스트레인저라고 했던 거 같은데 내가 적어도 인사를 썼지 아니, 사람 되게 많은데? 이거 우주복이었어? 나 로봇 아니었어? 로봇인 줄? 응 현재 녹화 중인가요? 아뇨 로퍼, 대화하세요 도, 대화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여길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매한 곳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분 나빠 우주상 고치는 걸 도와주고 싶어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졸라 뭐 알아듣지도 못할 재료들 말해주고 있네 네 야, 그리고 내가 우주선 고쳐주는데 무슨 거래야 이 씨부럽농들아 내가 가- 니네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나한테 지원해줘도 지금 현찬을 파네 안 그래요? 평평성이 안 맞잖아요 내가 무료로 도와주겠다는데 우주선에 들어가서 대화하세요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 오오 응? 왓? 아,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구나 여긴, 여긴 뭐지? 우주선 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난 우주선이 아닌데? 우주선 냄새가 나는데? 너 코가 있어? 멋진 걸음걸이랑 깜빡임 나처럼 개척선 같은 게 아니라 혹시 화물선은 아냐? 전사 우주선! 도움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니? 부품 5개면 엄연한 우주선이 될꺼야 다른 그 파괴되어있는 우주선들의 잔해에서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거네 이거 대화를 계속 걸어야되네 주의해야 겠다 이거 대화가 끊어진다고 그냥 끝나는게 아니라 말을 계속 걸어야돼 뭐야 얘 턱이 왜이래 안드로이드구나 손상된 안드로이드 그 어, 본인이 로봇인지 인간인지 모르는구나, 주인공이 지금. 궁금한데, 이 우주복 까보고 싶다 빨리. 왜 안 벗으려고 하는 거지? 말을 다 걸면 더이상 말을 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네? 야, 다른 말 걸 수 있는 모든 애들한테 말 계속 걸자! 대화 주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말을 미친듯이 거는 거야! 대화! 대화가 다 떨어져도 같은 대사를 반복하는 애들이 있네? 이런 싸가지 없는, 나 지금 무, 무식하다고 지금, 어? 비꼬는 거야? 분모기, 내 자꾸, 자꾸 내 척추를 눌러. 죽는 거 아니야, 쟤? 다음에 돌아왔을 때? 척추 꺾여가지고? 수고! 수고! 가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재밌어요? 새벽에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애. 컨텐츠, 녹화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야, 분명히 보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 와, 세명 대답함. 썩을 놈들. 너네 항상 내 방송 켜놓고 딴짓 하지? 그러면서 방송을 왜 켜놓는 거야? 포인트 모으려고? 후! 포인트 모아서 나중에 지뢰 찾기 할 때, 그걸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으려고 또? 잘하메요. 아니, 내가 켜놓고 잘했냐? 들어갔어. 아이고, 이씨. 이씨. 얘네 뭔데 쳐다보고 있냐? 안녕? 되게 귀엽다. 저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니? 아이스크림 다 먹고 가까이 가야겠다. 지금 딱 장소부터가 이거 보스전인데. 이게 보스전? 이딴게 보스전? 뭐야? 코반 런처. 고급 미사일 런처입니다. 특정 장막을 부숩니다. 근데 이거 낄려면은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어떡해? 얘까지 죽여야 되나? 아, 진짜 모르겠는데. 뭐지? 게임이 이상해. 아니, 세이브할 곳을 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냐. 얘한테서 뭘 해야 되나? 야. 아니,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착용해야 저걸 부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보스를 잡고 나서 얻었단 말이야. 그럼 돌아갈 수 있게 해놔야지. 난 잡으면은 갈 수 있는 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 갖춰줬어. 세이브 포인트로 못 가. 잡았으니까. 불러오게 하면 되나? 어. 세이브가 됐네. 아니, 그럼 껐다 키는 게 맞다고? 뭐 그딴 게 있어. 에이, 진짜 개워봐봐 이거. 뭐지? 오,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아이, 진짜 알 수 없네, 게임이. 아니면 장착을 해야 되나? 어? 여기, 여기 저장된다. 이제 HP가 보일 거야. 아니, 근데 저, 보스전에서 못 돌아가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언제 돌아가아. 얘네 왜 자고 있지? 어디서? 어디서? 이제 갈 수 있다 보라색 가스이드 그게 뭔데 의지력을 영구적으로 증거 여기 미사일 꽤 괜찮은데 에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 미사일 꽤 괜찮은데? 이거 얻으니까 삶이 윤택해졌어 어? 설마 초기화? 아 이런 개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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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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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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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어요 에.. 아이 미친 скоро 으.... 야아 으으 야아 으으 bees 으으 아 미안 아 진짜 조졌다 잡았다 다섯 손가락 이게 뭔데 일단 체력 회복 식물이 자라는거 개꿀 어어엏 길에 있는 나노젤을 당깁니다 자석이네 이게 뭐야 나노젤을 되찾았으면 아 내 시체구나 어 엥? 아 여기 비밀길이 있었네? 저장해야지 아 아니 애들 다 리젠드에 있어 아 이게 무슨 일이오 이상반 아 아 아 아 이이빙 여긴 또 어디야? 이거 왜 뭐지? 이 빛의 기도? 소상한데? 싸운다고? 갑자기? 아 진짜 보스전인데 이거? 할 줄 아는게 왔다갔다 공 던지기 밖에 없어? 소상 그래 뭐 할 줄 아는게 그거밖에 없으면 나도 계속 그렇게 하지 뭐 이즈모드인가요? 아뇨? 쟤 왜 튀는거 밖에 할 줄을 못하지? 뭐야 애가 너무 멍청해 아 이게 사거리가 최대가 아니네 미사일이 막 지구 끝까지 쫓아가진 않네요 정말 오래 걸리네 내가 할 말이야 임마 왜 이리와 제가 아 이거 어 나 이거 아 이거 어아 이거 이거 아야 이거 아야 이거 아야 이거 오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아 아 진짜 금적공격 사거리 개 패고싶네 아 금적공격 진짜 쓰레기야 진짜 사거리 조금만 더 늘려줬어도 됐을텐데 아 깻 엥? 죽으니까 왠 나무 뿌리가 흠 이건 뭘까? 아 나름 보스전이었던거 같은데 묘하구만 나 괜히 내려온거 같다 어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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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 아파 아 왜 경직이 안먹지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얘 되게 피가 많다 이때까지 잡았던 애들보다 확실히 피가 많은 것 같죠? 홉! 하지만 죽지 않고 엄청난 집중력으로 클리어 했지 이제 열어줘 반대편까지 왔잖아 열어줘 아니 이거 어떻게 여는거야? 아 혹시 그건가? 어? 맞네 아 얘네가 직접 확인하고 열어주는게 아니라 그냥 졸라 때려야 열리는 거였잖아? 이거 뭐 어? 얘 뭐야 뭐 찍지? 이제 HP 좀 찍을까? 빠른 이동 빠른 이동 왜 여기가 표시가 돼있지? 여길 지금 제일 먼저 갈 수 있다는 얘긴가? 때려가자 원래 이런 게임은 막 이곳저곳 들쑤시는 것보다 하라는대로 하는게 제일 나아 최고 그냥 또 헉 ae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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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그치 어 여기 지나갈수 있겠죠 될까요? 대쉬 베어 가지구.. Os!!! 디질빤 했네 중독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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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저 친구 포즈가 진짜 꿀밤 되게 잘 때리게 생겼어 지금 또 왜 바뀌니 물이 있네 어 길이 있네 보통 초반에는 물속 못들어가던데 여긴 또 들어가지네 아 아 아 아, 쥔쥔 둘째는 지속시간 동안 무적 효과를 줍니다. 그걸 왜 지금 또 알려줘요? 어? 인간이 죽어있어. 내가 잡았던 그 몬스터랑 싸우다가 배가 뚫려서 죽었네요? 모티베이터 달리는 동안 버튼을 길게 눌러 질주하세요. 별로인데? 이게 더 나은데? 왜 왜 저런 쓸데없는 기능이 있지? 모티베이터 질수, 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쟤 아, 얘넨 뭐 맨날 있냐? 아아 뭐 어디, 어디에나 있어 쿨범 아아 이제 이동, 이정도쯤은 그래도 쉽게 잡네 여인 또 어디야 흐흥흥 도라 도라 돌아왔네 도라 도라 돌아왔네 내가 진짜 뒤지게 덥다 제가 이래서 이런거 방송컨텐츠로 안 찍으려고 하는거에요 으아아아아아 서 봐야할게 너무 많으니까 10번 걸리잖아요 가봅시다 끝 다시 한 달에 돌아옵니다 으으윽 뭔 개소리야 숨을 쉬기 위해 다시 나와야 된다고? 나는 산소가 필요 없나? 어휴 땅에 여드름이 많네 어? 저 빛의 기둥 아까도 있드만 어? 아아 이게 보스전이구나 아니 미친 아이자 왜그러냐 너네 야 그래도 미사일은 범위 공격이어서 되게 좋다 근접공격같은 불합리한거 쓰지 않아도 되고 괜찮네 미사일을 얻을때부터 게임의 난이도가 급격히 낮아져요 너무 편하네요 또 뭐 이상한거 줄라고 스프링클러 굴러가며 위로 총알을 소화되는 기기를 출발시킵니다 블라스터 모듈을 바꿀 수 있구나 그 여러개를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중에 하나만 장착이 되는건가 이중에 하나만 장착이 되는건가 이중에 하나만 장착이 되는건가 이중에 하나만 장착이 되도록 아 근데 왜 죽으면 노란색 나무같은게 뻗어나와서 시체를 감쌀까? 이 행성이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나? 나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했죠? 나중되면은 그 이유가 나오겠지? 이 행성이iat가 으악 으악 이리와 엠리와 짭 씬 Brook 완전 막다른 게인가 이 달리는 기능 꽤 편할지도? 크핳핳핳핳ㅎ핳 어... 계속 대쉬 대쉬 가는 거보다 이거 쓰니까 꽤 나쁘지 않을지도... 구구구구구구구구 오우 흐어어엇! 야 얘 가바 쏬나? 오우 오우 예아 와봤었지만 미사일이 없어서 열지 못했던 곳 They'll just have to call back But we'll have to fight other people And what? Do you think I can take them? Talk to me They can take these times They can't pay them Sorry Don't stop Two things 와.. 맵디자인 진짜 괜찮다 진짜 기괴하다 딱히 기괴할 것도 없는데 기괴하게 보이는게 능력이지 에? 에? 니가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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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푸소치 계속 먹어가지고 초록색으로 변한거 아니야? 이거 밟으면 안되는거겠지? 니가 죽였어? 니가 죽였어? 니가 죽였어? 니가 죽였어? 얜 왜 여기있지? 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날고있네? 니가 죽였어? 이런걸 troops 안 inver고있어? 차가운거 아니야? ㅎ음흥흥흥흥 ㅎ음흥흥흥흥흥 자.. 왜 녹화 안해요? 너무 길어서요 언제 중도 하차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로는 사람들 많이 안 볼 거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보자 잠깐만 회복 좀 아오 죄송해요 한밤중에 마이크에다 대고 졸라 크게 소리질렀네 죄송합니다 너는 날 못 맞추지만 나는 널 맞출 수 있지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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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보통 이런 플랫포머게임 액션 플랫포머게임은 깊숙하게 파면 팔수로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는게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 이걸 재밌게 편집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 수지가 안 맞아 어? 그 시간에 이제 다른거 편집하는게 더 이득이라 이거죠 인스크립션 올리셨잖아요 그건 액션 플랫포머 게임이 아니잖아 그건 tcg고 액션 플랫포머랑 다르지 무의미하게 맵을 싸돌아당기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인스크립션을 퐈아악 아, 이제 컨트롤도 나름 좀 여유가 있어졌다. 그지? 로봇 하아트 열 촉적을 감소시키고 돌진 후 짧은 시간 동안 높은 방어력을 부여합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데? 열 촉적 감소라 유튜브 보다가 부족해서 생방 본다고요? 아, 어떤 점에서 부족함을 느끼셨나요? 영상의 개수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내 채널에 영상 1400개인데 100개인데 이게 뭐지? 터지긴 하네? 미사일로 맞추니까 뭐야 이거 아니 미친 더 많은 영상 더 많은 자극? 야, 그냥 야동을 봐 이 자식들아 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영상이 많아 안 그래도 지금 영상 만드느라 뒤지겠는데 아이고, 좋아해준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뭐야 여기 왜 밑에 아무것도 없어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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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못들어가? A가 어디야? 어? 헉, 치옥 호하다 나이스 세달전인가 다보고 막 예전영상 보다가 다봐서 이제 생방 들어왔어요? 헉, 치옥 호하다 약간 마약 같다 희한하네 내 용서에 그렇게 중독성이 강조 더 좋아 여기 맞아? 덜렁더크 1에서 완까지 정주행 세 번하고 완전판만 여두, 열두 번째 보는 중이라고? 너네 너네 인생은 안 살아? 왜, 왜 영상만 봐?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근데 말을 하다마라 니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쩌라고 특정 무기가 주는 피해를 높입니다 나 이제 이 총보다 미사일로 승부 본다 이이예아 녹화 중 후원 금지인데 미션은 괜찮나요? 네, 미션은 괜찮죠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저렇게 방종비 따로 모금하는 거고 근데 지금 녹화 중 아니어서 후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놓는 거예요 어? 이거 두 개를 같이 설치가 가능하네? 장착된 특별블라스터가 한 개보다 많으면 활성화된 특별블라스터를 교체하세요 진짜 스프링쿨러네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려 이거 이건 이건 버려야돼 네 근접 거리 및 전기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좋아 좋아, 더 내려가보자 어쨌든 좋네 어 새벽에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도 나누면서 게임도 편안하게 하고 핫 저기 뭐지? 약간 수상한데? 가려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아! 절대 못 가죠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으으아 중형 나노 제일 클러스터 어 뭐야 무서워 왜 저래 왜 저렇게 호전적이야 어 뭐지 반대편에서 터트려야 되나봐 저거 봐봐 으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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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핰 하핰 하핰 이라고 할지라도 새끼는 건드리면 안되지 솔직히 얘네도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귀여워서 어 뭐야 얘 왜이래 어 미끄러져 그러면서 공격당하면 죽이는거 아니였어요? 맞아요 야 공격하는데 그럼 죽여야지 왜 가만히 있어 쳐봐야지 나만 맞고 있어? 엄마야 떨어져버렸는데 여기가 어디지 아 파란색 있는 곳이다 역시 파란색 있는 쪽을 때리니까 때려지네 이 게임 스토리가 뭐예요? 일단 지금 우주복을 입고 있는 이 존재가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이름 모를 행성에 다른 민간인들도 우주선이 초락해서 같이 있는 상태고 걔네 우주선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안되겠는데 내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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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Are 아니 미친 아씨 진짜 게임 미쳤네 저거 부스트 부츠 공중 점프 공중에 있을 때 다시 점프하세요 예야매매매드디오헤 얻어불었다 예야매드디옥 와 점프력 봐 안그래도 1단 점프 자체가 점프력 꽤 높았는데 2단 점퍼 되니깐 날라댕기네 빨간색 가시드 아이템좀 쓰자 기력을 영구적으로 증가 의지력을 영구적으로 증가 어이 맞아요 2단점프도 배웠으니까 이제 못갈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시 플러스 2단점프 이거 뭐참지 어디든 간다 잠깐만 세이브존 들렀다 가죠 아 어서와요 아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분들 새벽에 되게 많네 흠 흠 흠 의지력에 숨기자 호옵 호옵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밟아도 되는거냐? 흠 흠 흠 어우야 미치 흠 흠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계속 생기네? 내가 밟고있으면 이거 계속 생기나보다 흠 흠 흠 2단 점프 배웠더니 또 2단 점프로 못 가는 곳 바로 생겨버리죠? 쓰레기 게임 수준 헐킹피스트 헐! 킹피스트? 엄청나게 큰 강철주먹입니다. 너클과 함께 동력 스파이크가 있어 특히나 사악합니다. 뭔 소리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이제 근접공격 개쎄지는건가? 아이고 아 궁금해 근접공격 써보고 싶다. 아 근데 여기서는 각도가 안나오고 그래 아 깜짝이야 여러 개 여기 와바 403? 야 데미지 미쳤다 너무 좋은데? 소리도 좋은데? 으아아앗 피해 먹어 한번 합시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맵이 왜이렇게 뭐지?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 여기가 떨어지는 곳이었구나. 근데 저 해파래 같이 생긴 애들은 정체가 뭐지? 뭐야?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주황색 가시드. 가시드가 은근히 많이 있네. 어, 잠깐만. 왼쪽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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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 어어? 이래서 맵을 잘 봐야 된다니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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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재생해요? 어? 얘네는 시체까지 없애버리면 재생하네 어? 이거 발판처럼 쓸 수 있어 어? 특이한데? 어? 음... 아?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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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나 둠피스트 있었지 어디 파괴력 좀 볼까? 어떤 때는 400뜨고 어떤 때는 220뜨네 꿀벅 그래 이정도 데미지는 줘야 어 하이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근접공격을 쓰지 여기 맞던데 아니에요 여기 난 지금 어딜 가고 있는거야 아 이걸 만든다고? 오 여기로 못 가네 어 어 보스전? 어 어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졸라무소 으아아아아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딜 뭔데? 아이 아이 야 이거 뒤로 휘두를때 이거 맞는거 피력한정 오반데 아니 야 아니 딜 너무 쎄 잠깐 아유 미사일 다 썼다 와아아아아아 졸졌네 흐아 mu 요 이게 언제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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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위 Micheel 자 어떻게 할까 tw 뭔黃 왕 누나OOD Og 아니 피격판정 진짜 돌아와 버리겠네 근접공격은 완전 포기해야 돼 이거 이게 맞네 아야 와 안그래도 나 이동속도 느린데 진흙탕 이어가지구 충격파 까지 없는게 없구만 저친구 너무 거리를 벌리지 않게 조심하자 점프공격하니까 아니 거리를 안벌려도 점프공격하잖아요 야야야야 으아 아 저 뒤로 돌릴때가 제일 무서워 지금 어어어어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친놀이네 저거 꺼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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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어 나 모르고 해봉약 썼어 나 또 컨트롤미스 예 오옹 가요 가요 꺼져요 에이아 흐어어어 화이아 으악 으으으으으으슬 으으으으으으으 Touch 아, 아우야, 이걸 맞네. 야 땡깡을 지금 쓰시면 살았다. 야, 아니 왜 자꾸 구석에서 지랄이야. 와, 피했어. 다 피했어. 다 피했어. 나 졸라 짱임. 도저 빨리. 잡어, 그렇지! Insure 거거장치. 얘 무기가 마치 머리인 것처럼 되어 있네. 거거장치. 초강력한 힘을 줍니다. 또한 근접공격 무기를 더욱 세게 휘두를 수 있도록 충전합니다 아아 잡았다 목 괜찮냐고 아 지금 목이 문제야? 내가 클리어 했는데? 아 스프링클럽 괜찮네 아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어요 근접공격 쓸 생각하지 마세요 헛 절대 쓸 일 없습니다 특히 보스전 할 때 미쳤다고 보스 지금 그걸 쓰냐 이제 스프링클럽 안 쓸 것 같으니까 빼고 파워비용 6개나 먹어? 파워비용 6개나 파워비용 6개나 어 목아파 어디까지 떨어져? 뭐지? 반대편에 뭐 있나? 뭐야 저거 쟤 누굴까요? 글쎄요 저 왜 또다른 인격체? 어? 쟤네 안맞네 데드슛 날 알아? 아니 갑자기요? 아니 방금 전에 보스 치르고 온 사람한테 너무 한거 아니에요? 너 막았는데 딜 그대로 바뀌어 멍청아 야 그만 와요 아야 아야 어? 이젠 또 딜이 안박히네 이럴 때까지는 없었어요 마사지 마사지 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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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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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개호반.. 아 저거 때릴 수 있는거구나 아니 창을 던지셨으면 다시 주스셔야죠! 어디에서 창이 계속 솟아나오는거에요? 아니 저거 요즘 미친 벨븐 캐릭터를 봤나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몰라 정신이 있는 사람께 계속 싸낭이네 근데 데미지는 확실히 얘가 정상이고 아까 그 보스가 미쳤었네 정상이 아니네 뭐야 잡았다 뭐야 왜 나 기절시켜놓고 도망갔어 또 뒤질뻔했네 하아 우주선의 또다른 부품 하아 우주선의 또다른 부품 좀만 게임 다른 부품을 찾기 전에 부품을 전달하세요 뭘탱이가 없네 진짜 아 언제 돌아가요 아 언제 돌아가요 뭐야 부품을 가져갈려니까 이때까지 누워있던 저 빨간 해골들이 막 갑자기 움직이네 아 소리 개 큰 아야 아이씨 나 회복해야되는데 와 저것 좀 무서운데요 와 저것 좀 무서운데요 희율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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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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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왜 이렇게 피가 많아? 다 왔다. 다 왔어. 여러분 제가 해냈어요. 다 자냐 이 자식들아?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왔는데. 나 왔다. 나 왔다. 근데 셋이 반이에요. 잘만 하네. 빨리 자라 얘들아. 채팅 안 쳐도 되니까 그냥 자. 미안하다 내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왜 이런게 있었네? 아니 미치. 이제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이제 무슨 일을 겪은 거지 방금? 이제 무슨 일을 겪은 거지 방금? 이제 무슨 일을 겪은 거지 방금? 다섯 시간 뒤에 학원 가기?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간다고? 무슨 학원. 왜 학교 안 가? 자퇴했다고? 나 이유가 궁금한데 물어봐도 돼요? 플레임님 월요일부터 연속 4시쯤 방송하지 않았어요? 오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코로나로? 코로나때문에 자퇴를 냈다고? 아니 진짜 맞아? 아니 말하기가 힘들면은 말 안해도 되는데. 진짜 코로나때문에 했다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야 뭐 자퇴한다고 코로나가 절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촬영이나 편집하는 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실습을 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아 대학생이에요? 아 나 중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대학교 자퇴를 했다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죠? 중고등학교인 줄 알고. 아니 근데 학원을 8시부터 간다고 해가지고. 대학교면 뭐. 필수 교육과정 다 맞췄으면 상관없지. 저게 꼈는데? 허어어어어! 안 맞았다. 흐어어! 야, 내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미사일 데미지가 약해진 것 같지 않아? 아, 짜증나, 이씨 애들이 세진 거야 미사일 데미지가 약해진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직업 훈련 학원을 안 좋게 보더라고요 뭐 어르신들이 그렇지 야, 어르신들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줘도 그 옛날 생각이 안 바뀌시는 분들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 오셨으니 그게 쉽간 난 이해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마음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제 말에도 좀 기울여주시고 나, 진짜 최근까지도 낮밤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모님이 안 좋게 보여요 나 밤에 일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보셨거든 근데 이제 이해를 해주셔 이제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밤이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밤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클레임님 안녕하세에 요오 운명소다씨 오랜만인 거 같네 비단독으로 고마워요 이거 뭐야 오오오.. SIU 코어 넷개 야 여기 위쪽에 뭔가 길이 있는데? 뭐지 이거? 낮에 안나가시는데 비타민 D 따로 챙기시나요? 그럼요 엄청 먹어요 비타민 D 비타민 D 저번에 혈액검사 했다가 결핍인거 나와가지고 조졌다 하고 막 엄청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가고 있는거야? 에어떡이 에어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뭐가 있네? 마그마 스피어? 사거리가 좋습니다. 그룹을 관리할때 유용합니다. 슉슉슉슉슉슉! 슉! 슉슉슉슉슉!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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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물음표? 뭐? 뭐 이것더라 쟤네들 뿡알이 있다는데 뭐 저거 봐봐 저거봐 뿡알 있어 그지? 초록색 뿡알 줄여서 촛붕 백래쉬 피해를 주려고 찾는 상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 말 좀 알아듣겠어라 그니까 내가 데미지 입었을 때 데미지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 잠잘려고 했는데 뿡알이란 얘기에 잠이 다 깼다고? 자식 뿡알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그럴수있지 아 여기가 여기로 통하는구나 하아 아 오늘 방송 오래했다 그지? 와 8시간 방송했네 어쩐지 피곤하다라니 그만할까? 아 근데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는 잤구나 아니 근데 그래도 7시간 방송했는데? 절라 많이 했는데? 배 안고프냐고요? 아까 밥 먹었어요 으이씨 물밤떡띠 꺼져 꺼져 우앗 찌르기 으앗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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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으앗 얘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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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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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미쳤네 저것도 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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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샐러드 먹고 자냐고? ㅋㅋㅋㅋㅋ 이다가 배부으면 진짜 샐러드 꼭 먹어야겠다 나 배부불면 진짜 샐러드 꼭 먹어야겠다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야 이거 부품 갖고 오는데만 해도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이거 뭐 심심할때마다 틈틈이 합시다 시간 낸 보내기용으로 녹화는 하지 말고 재밌네 아 근데 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아까 첫 번째 보스 잡고 미사일을 얻었을 때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구매 쉘드 여섯가 진짜 개쓰레기네 이거 흐흐흫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잖아 야 부품 갖고 왔어 자야 된다고? 로봇이 아닌가? 시unda 아 에 그녀 mình 아 에 어 햇 에 뭐야, 저런 자세로 잔다고? 그럼 로봇이네! 와, 이제 1부 끝났어요. 부품 5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 얻어서 1부 끝난 걸로 봐서는 5부까지 있다는 얘기네요. 정신 나가버리겄네. 근데 애들 확실히 착하다. 나, 내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들었는데 아무도 날 안 건드렸네. 뭐? 뭐... 뭐 드러쉽고 근데 지난라 저의 희금은... 으아 으아아아 배설물을 증발시켜주는데 안개처럼 나온대 으아아아 더러워 매일 아침 양동이에 반죽같은거에다 발을 담그기만 해도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소년이 있다고? 오? 나도 주인공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 아닙니다 스페셜 스페셜 잠 저기 alto 으아 아 으 으 으 좀 아끠 이렇게 땅 여기 애들 진짜 좋은 사람들 같다 You've got another game, that's okay, too. 원래 이런 데에서는 모든 존재들을 다 의심해야 된다고 하지만 힐링이 되네요. 흐흐흐 플레임님 아닙니다. 플레임! 아니에요. 흐흐흐흐흐 공중 쏙쏙쏙 룩! 핫박맵은 고르셨나요? 그러게요 이제 골라야겠네 하... 주인공이 많이 혼란스러워 보니 이게 exatamente 에이브라이 Room 어 대충 된듯 지도를 볼까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가까운 곳에 파란 머리가 있네? 아, 이제 2단 점프 배웠으니까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되게 징그러운 게임이에요 이거 절대 힐링 게임 아니고요 근데 지금 뭐 지금 딱 보시면 느낌 오시죠? 오시죠? 오케이 가보자 짜아! 뭐야 저거 에? 저거 뭐지? 어? 어? 어 뭐야? 어? 에에에? 날 꺼트렸어 나 기절했는데? 어 일어났다 저거 뭐지? 어 아 이 위로 못가네 어 아닌가? 좀 내려가보자 응 못가네 다른곳을 통해서 가야되나 어 저거 뭐야 여기 플레임이 있어 저기 일하기 너무 싫은 오후 3시 17분에 생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랑 영상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어요 아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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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니 HP가 왜이렇게 많은거야 아마 45년 동안 봐온 위성년 불똥입니다 이렇게 보게되서 정말 감사해요 슬픽이 뿐 아유 붕괴시도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저거 진짜 드럽게 안죽네 보스야 무슨 좀더 돌아다녀 봅시다 흡 으흡 아흐 아흫 으흠 아흐흫 음... 이거로군 그냥 계속해요? 트위치 접을 것도 아닌데 뭐 계속해 하고 싶으면은 쭉 하는 거지 뭐 이거 어디에 가야 되나 이렇게 돌아서 위로 가보자 여기 여기서 자고 있니? 흐하하하 말을 하네? 아 참고로 저번에 제가 싸웠었던 보스입니다 중간 보스 달려앗 샤앗 따 오 여기 안가본곳이다 오 아 저기 또 플레임 있어 아니 이제 HP가 너무 많아 오 오 아 아 야야야야 툭 로우 클립영상 보면서 편집 공부하는 백수입니다 즐거운 영상 영상 감사드려요 풀동부 최고 아우 감사합니다아 만나서 반가워요 작업 열심히 하시구용 야 이렇게 간간히 계속 후원 들어오는거 되게 좋은데? 다들 사랑합니다 진짜 유튜브 방송 진작 좀 할꺼여 흐흐흫 훗 훗 아아아아아아악 아이 미친 ali 쟨 뭐야 차렷기 이거 뭐지? 중형나노잭 어 2단점프로 오 올라갈 수 있네 다시 점프다이옷 오 됐다 어 왜 사람 죽어 있는디 저기요 여기 왔던데가 아닌데 처음보는 곳인데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안 올라가지네 끝 등마사지 여기 찔리면 데미지 없나 앙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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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처음 보는 곳이다 아악!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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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엉덩이가 최고로군 여ank 어 요이 어떻게가? 2단 점프다시다요 분위기 미쳤네 진짜 뭐야 저게 어, 무서워. 아아! 아, 이상하게 날라다니지 마! 꺼져! 아우, 에이집이 회복 좀 해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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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저리가 괴물들! 쟤네들 입장에서 내가 괴물 아닐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생패... 생패를 부리니까... 아니, 근데 쟤네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공격을 하지, 그래도. 어. 내가 괴물 맞네. 어, 이거...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달리면서 2단 점프 되시네요! 와... 보셨습니까? 슬? 슬?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처음으로 스트리밍 보니까 좋네요. 종종 유튜브도 켜주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유튜브 장작은 오래전부터 풀림을 기다려왔다오. 아우... 고원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저 이제 핵불밤 날리로 온다고 나한테. 흐하! 헤헤! 호옷! 호옷!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자니? 일어나. 회피 다이웃. 회피 다이웃. 회피 다이웃. 참고로 근접 공격은 제 무기. 이 총이 과열됐을 때 데미지가 증가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이게.. 이유가 어디야... 점점... 역문모를 곳으로 가네? 벙덩이이이이이이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 사방천지가 다 벌레야 징그러워 죽겠어. 오... 저거... 오른쪽 먼저 가봅시다. 어? 이것은... 세이브! 로봇은 없네요? 일단 저작을 하고... 쟤네 딱히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놀라서 날아... 날기만 하고 내 주변에서 계속... 날아다니는데... 어? 뭐지? 어? 어 깜짝이야! 어... 그래 여기가 뚫려 있구나... 쓰읍... 세이브 위치도 그렇고... 누가 봐도 지금 약간... 보스전 필 아닙니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보스전의 냄새가... 와... 뒤에... 벌레들 죽어 있는거 봐... 아... 소름... 아우야... 잠깐만요... 애들... 너무 많은데요? 얘들아! 아니 애들이 많아지니까 호전적으로 변하네... 동료들 믿고... 동료들 믿고... 아 살려줘... 아니 이거 몸빵!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엌... 야야야야야야야OUT 나올까? 에... 에... 무슨 얘기 있었던 거지? 하아... 보셨네... 와, 저렇게 날아드는 애들을 어떻게 잡아... 내 시체 어딨어? 여깄네. 자, 멀리서 한 마리씩 잡자고. 한 마리씩?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한 마리씩 천천히 상대를 하는 거야. 총도 충분히 시키면서. 일로 오렴. 그렇지! 너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일로 와. 자. 가만요. 왜 이렇게 안 맞노? 쟤 유독 좀 큰 거 같지 않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큰데? 아니, 개 큰데? 아, 근데 한 마리씩 상다니까 별거 없네.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망할 PD씨. 어서와요. 방송국에서 일하시나봐요? PD에 대한 분노가 닉네임으로부터 전해져오네. 뭐, 뭐, 뭐여, 뭐여. 어, 이제 진짜 누가 봐도 못쓰죠, 이거. 안그냥? 아닌가, 아직? 아니. 일단, 천천히 한 마리씩. 괜히 깊숙하게 들어가다가 버스전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아파지니까. 버스전 아닌 것 같고. 한 마리만 때리자.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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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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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어땠다. 아, 컨트롤 개불편해, 이거. 아, 너무 먼데. 얘네가 지금 보니까 데미지를 안 입히면은 다가오네. 계속 막고 있으면 안 다가오고. 안 다가온다기보다 못 다가오네. 언제나 칼과 사투를 가슴에 두고 살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건 뭐지? 스캡장치 이상한 알을 쏘아냅니다. 나 지금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굳이? 고수전도 아니고 뭐야? 토닥토닥 7일제 야근이면 죽지 않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는 처음 인사드려요. 아아 바로 바나나씨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밴디 신장 나온거 해달라고? 나도 하고 싶은데 한글지원 안되더라. 그거 되게 스토리 위주의 게임으로 바뀌었는데 대사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안할라고요 못하고 있어요. 아아씨 새끼 한국에서 그렇게 대박이 났으면 말이야 어? 좀 한국어 정발도 좀 해주고 그러지 아랫길도 가보시지 나아가지는거 같던데? 그런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언제 건너오신겁니까? 방금 세이브 해가지고 항상 가기 전에 비명소리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들고 있습니다. 으헤헤 아아 예 노양씨 반갑습니다. 트위치 사건 때문에 여기로 건너왔네요.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지금 트위치도 방송하고 있네 도대체 탐스 오, 나 되게 잘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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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너무 많아 오지마 내 눈앞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날고 있어 넌 날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나한테 올 땐 안 예뻐 하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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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란 말이여! 생일인분 삥뜸, 삥뜻는 플레임님? 아니 쟤가 주는데 오, 뭐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았지 는 아니고 받았지 받았는데!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아? 호! 주면 받아야지 이라면서 풀린 방송 들으니까 좋네요 아! 아이씨 빨리 도망가자 이거 아니 맵이 진짜.. 진짜 이상하다 어디로 가야돼?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요? 고스트송이라는 이번 신작 게임인데 저도 아직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풀튜브 보면서 항상 웃을 수 있게 해 주시니깐요 덕분에 하루종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음..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군요 만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스트리밍이 계속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지금.. 지금 유튜브 시청자 수 몇 명인지 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몇 명 보고 있냐 지금 언제부터 유튜브에서 생방했어요? 5일 전에 한 번 방송하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920명? 진짜 졸라 많이 보네 아우 비속어도 이제 쓰면 안되지 아우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찾아와주셨네요 나 이제 비속어도 많이 줄일라고 유튜브는 특히나 더 시청자층이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 나 이제 지상으로 나가자 그래 지상으로 나갈때 됐어 뭐야 도망자라고? 도망자라고? 사람을 죽여서? 정체가 뭐야 얜 일하기 싫어서 엉엉 울다가 풀린 방송 보면서 힐링 중입니다 얼마나 일을 하기 싫으면 울 정도야 야 그 정도면 그냥 일 좀 쉬어라 임마 응 여기 미치광이 광인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왜 왜 없지 지금은? 어 저기있다 광인 내가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또 저기 HP 저거 실화에요?! 아 얘 잡으라고 있는 애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잡을 순 있을 것 같은데? 패턴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네 게임에서 산전수전 어느정도 다 겪고 나니까 살려주세요? 오오 등쪽을 쏘니까 데미지 많이 입는 저 노란색 부분이 약점이네 오 야야야 피 많이 닿나 이게 육 그 약점이 있어요 얘네가 특이한 점이 어디갔어 산책갔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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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지 진짜 안 박히네 야 같이 가 여드름 짜기 오 잡았다 뭐지? 클라우드 버스터라이플 클라우드 버스터라이플 좋은 무기로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뭔가 좋아 좋아보이는 무기를 얻었어요 이? 이거 뭐야? 낚시 장인의 광채? 갑자기 뭐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주냐 치오코어가 에너지도 재생시킵니다 딱히 필요 없는건데 이거 내려가도 되는거겠지? 으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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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어 이거 어떻게 쏘더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어? 이거 어떻게 쏘더라? 야 쏘는면 뭐 까먹었다 이거 어 이제 쏴지네 여기 뭐지? 어? 되게 이상한 곳으로 빠졌네 큰일 났다 괜찮은건가? 불안해 죽겠네 무기 한번 써보자고? 아 쓰고 싶은데 저장하는 곳에서만 무기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뭐 왓더 아 오히려 세이브 할 수 있는 곳이 딱 나오고 무기 바꾸라고 좀 소름이 끼치지만 장착을 하고? 이제 무기를? 무기를 바꾸 바꾸고 쏴 아 아 여기 회복하는 곳이어서 에너지가 안 달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쏘는거구나 총이랑 총 대신에 쓸 수 있는 특수한 무기 어 어 어 어 어 어 뭐지 여기 arsenal 수 와 데미지가 훨씬 세네 어 그리고 얘네 자폭한다 어어? 오오오오.. 오 야 이거 근데 데미지 되게 좋다 근데 뭐 어떻게 길이 계속 나오니? 뭐야 눈덩이괴물은 와우 고기 바꿔 미사일 쏴 아 미안 와 저 전기 충격파 때문에 데미지를 입네 내가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안을 없애기 위해 하나씩 없애기다 아 아 아 아 아 빨간색 가시드 능력치 업그레이드 해주는 귀한 돌입니다 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왜 안 쓰고 있었을까요 귀찮았나 봅니다 돌아갑시다 그러고보니까 이상한 알을 뿜씁니다 이 무기도 써보자 죽었다 진짜 이상한 알이네 왼쪽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 모기가 얼마나 성가시고 강력한지 한번 보자고 아 느낌이 안좋은데 아 아 왜이렇게 사람 머리통이 이렇게 어 이거 터트릴 수 있는데요 아 아 발판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어 위로 올라왔다 어 나니잇 주황색 가시드 지금이라도 돌아가는게 좋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는게 좋지 않을까 가라 모기 발사 아 잠깐만 모기 모기가 안 태어나 어 태어났다 어 모기 데미지 괜찮은데 터진다 어 아이야 조짐 아 지금이라도 도망쳐 안녕히 계세요 아 나 지금 싸울 준비가 안되있는데 이거 저장 저장을 하고 다시올까 싸워보자 풀동부화하는 게임도 해주세요 특히 디바우어 같은 공포게임이요 소범님과 새벽님은 필수로 넣어주세요 5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게임 요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얘를 잡으면 보스가 나오네 와이프 ô 나 방금 뭐 먹었냐 라이플렛, 질주 시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채웁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벗을 게 없는데 일단 시체먹고오자 보스가 생각보다 너무 크고 강한데요 어? 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얘 터지게 해서? 아 데미지 줄라는데 왜 또 늦게 터져 저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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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에? 에? 봤어? 봤어? 쟤 전기충격 차지상태에서 점프하면은 전체 데미지와 바닥에 데미지로 들어가고 있기는 한거야 뭐 들어가고 있네 어? 뛰어 뛰어 할만한데? 흐앗! 너무 무서워 어디갔어? 도망갔어? 에잉? 뭐야? 도망갔어? 에잉?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생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도망간건가? 한번 봅시다 보스가 아닌가? 어? 소리는 다시 들리는데? 나타나네 어? 이제 필턴 보인다 아..아까 버그인가? 허억! 아이고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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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어? 아 확실히 피가 적어지면 도망가네 쟤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가네요 반피다니까 아니면 시간 제한이 있는 건가 자지 말고 일어나요 어? 뻥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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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이아 어서와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저 빛의 기둥은 진짜 보스전인데? 일단 피를 채우자 어? 어? 이 비명소리는 형 형 저 저 저 미친놈 저거 야 조자 아 이 위에는 장난이였 아 아 저 미쳤나봐 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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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단 너부터 빨리 죽어봐 아아 진짜 성가시네 됐어 이제 이길 수 있어 미묘하게 안닿네 엥? 도망갔 또 도망갔어? 아니 뭐야 너 대체 도망갔어? 뭔 소리야 이게 아 아 이 소리였구나 음 좋다 다 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회복킷도 다 써가지고 불안불안하네요 와 야야야 잠깐만 아 저 전기충격 저거 진짜 개사기라니까 와 살았다 아니 애들 너무 단단데 스네이 아 아 조심 형 진정좀 하고 제 말좀 들어봐요 그거 다 오해에요 오해라고 이놈아 흐 척 척 척 오 나이스 척 척 척 페인 휠 척 고통의 돌려돌려 돌림판? 스파이크가 박힌 잔인한 휠입니다 던지면 플레이어에게로 돼 돌아옵니다 오오 이제 먼 걸리 공격 우오 entire 이런 느낌 어제 등이 과열되네 오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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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수술해서 시청은 오래 못하지만 항상 즐겁게 보고 응원하고 있... 아이고 버시기씨 10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금액입니까? 이게 눈 수술해서 돈도 많이 쓰셨을텐데 얼른 회복 잘하시고 제 방송 보러 오세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작분들 통이 진짜 아시다 내가 그동안 방송을 도대체 왜 안하고 있었을까? 어?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돈을 들고 말이야 물론 돈을 안 들고 있었어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방송을 했었어야 겠지만 절대 돈을 들고 있어서 제가 방송을 켠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는거 맞냐? 하.. 이렇게 해야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단 여기 보이는 애들 다 죽여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세이브가 필요한데 와.. 분위기 미쳤다 또 어떡하냐 이거 저는 플레임님의 건강한 물욕이 참 좋아요 그러게 ença은허헉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caughtw 돌려 아니 응원회 표시시 또? 또 15만원을? 와 세상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 로마야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어? 저기 뭐가 있네? 야 근데 이거 진짜 나 괜찮은거 맞냐? 아 쟤 잡아먹힘 어어? 야 잠깐만 쟤 뭐야 쟤 뭐야 지금이야 돌려 돌려 돌림판? 어 이 미친 야 돌려 돌려 돌림판 참 좋은데 아 야야야야야야 제발 어어? 좋은데 이거 시전속도가 되게 느리다 쟤 아 제발 진짜 나 나 나 나 진짜 정신없어 와 근데 데미지는 진짜 미쳤네 시전속도가 느린 대신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 으앗 으앗 affllerm 야 저희까지 언제 돌아가 아아.. 하.. 큰일났다.. 난 뛰어.. 물론 시체를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이상한걸로 도배하면 귀싸내기 맞아요 영도가 안되니깐 자기가 부르고 앉았네.. 죽을래? 아 아야야야야야 뭐야 드디어 풀림 실시간 영도 기념 후원이옵니다. 제 돈을 받아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청소개인 영상거래 돌아오면서 청소하다가 찾은 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진짜 정신 나갈거 같으니까 조용히 좀 해봐 게임좀 하자 한사람씩 후원해 제발 나이스 후루루루룩 후루루룩 길 정말 괜찮은데 과열을 유지하는게 생각보다 어렵다 으 뭐야 이거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칼슘 우유씨 발목 스파이크 새로운곳에 도달하기 위해 벽에서 점프 할 수 있습니다 오오오 이제 벽타기 되네 공중에 있을 때 벽으로 이동해서 점프 버튼을 누르세요 같은 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런 느낌 벽에 붙어 있을 때 A키누르면 벽타네요 오케 이제 벽 어? 또 막혔는데? 위쪽이 뚫려 있군 어? 길이 이어져 있네? 위가... 어디냐? 일단 벽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서는 안됩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플레임! 플레임 뱃살 지방층! 기분 나빠! 에미지가 엄청 조금 들어가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야 이거 왜... 왜 안 부서져? 뭐지?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아우 이 소리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저도 많이 쓰고팠는데 아우 오천원씩만 주셔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일단 벽을 탈 수 있으니까 아까 못갔던 데를 좀 가보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안 가봤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랑 아우 가야될 곳이 너무 많구나 가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풀림의 정신집중을 방해하기 위해 천원 펀치를 구원은 참 좋지만 천원으로 계속 짤짤이 도배하면은 귀싸되기 맞아요 여기가 어디에요? 잠시만요 아 내가 아까 애들 무시하고 가가지고 그냥 개성 좀 지르지 마요 누리끼리 한 셀룰라이트 사이에서 다리시는군요 그럼 엉덩이살은 안 저러시 으흡 엉덩이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어휴 야 들어 모기야 공격해 아니 뭐야 쟤 왜저래 공격패턴 처음 보는 공격패턴으로 공격을 하네 엉덩이살 엉덩이살 너 계속 과열을 유지시킨 다음에 지금이야 예아 베비 엉덩이살 5천원 펀치가 더럽다고요? 야 나 후원 받은 줄도 몰랐다 이놈아 아니 쟤 초록색 액체 뿜는게 더럽다고 어떻게 이해를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니 5천원이 어떻게 더러워 5천원 늘 작업할때마다 영상틀면서 보는데 늘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항상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래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베이컨시 반가워요 오 여기 이 지방 벽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중형 나노 젤 클러스터 야 잠깐만 아까 저 노란색 구간? 위쪽에 왜 어 뭐야 5만원 뭐 누구수지? 미니각시 아이구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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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우AKTH ... 고마워요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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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rando ŭ얘는 왜 다시 나를 이제 되어있气? ! 어 여기다 그래 쓰zych 아 뭐야 좋은거 아니었네 가자 실시간 시청자 800명이라고? 아 줄었네 아까 900몇명이었는데 노잼이어서 다 나가셨나봐 요감 새벽 2시? 거기 미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어 누가 봐도 보스전 어어어어어억 어 그 보스 소리 또 들린다 아 잠깐만요 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아야 미치인 아 진짜 돌았나봐 야 이거 일단 도망가자 회복하고 아 도망갔네 확실히 쟤는 싸워 싸울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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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네 저 거대 핵굴반맨을 죽여야되요 으 으 으 으 으 도둑 아야야야야 잠깐만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130 스태미나가 없어서 회피가 안 돼 아 저거를 지금 헥꿀밤맨을 어떻게 잡지 이거 먹으면 뭐해 나노재 아핳핳핳핳핳 나노잘 다 날아가서 이렇게 하고 고만간다 됐다 얘 몇번 내리 찍으면 진정하는거야 잡았다 이렇게 잡으면 쉬운거를 전기여자괴물은 어디갔어 나오세요 뭐야 바로 도망갔어 와 진짜 큰일 났다 저희가 지금 최종 목적이 뭐냐면 여기 다른 인간들이 있는데 전함이 부서졌어요 우주선이 그거를 고치기 위한 재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료를 들고 다시 돌아가야돼요 어? 근데 여기 표시된 곳으로 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 아 여기 여깄다 우주선 파편 여깄다 자 돌아가야돼요 밑에 숨겨져있는 길이 있네? 쇼컷인가? 아아 아아 좀 아 아 핵굴반맨이었어 아아 아아 ㅎ keys 아안 아이없 아아아아 동루 마지막으로 쏘고 자러갑니다 풀림이랑 보고 계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우 단풍공실 너무 감사합니다 10달러 호원 고마워요 잘자요 아 이제 얘네가 움직이는구나 얘네가 꼭 이상하게 부품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땐 반응을 안하다가 부품 가지고 돌아가려는 길에 난리치는 애들이거든요 저 해곱방아지들 10달러인데 3400원이네 저게 캐나다 달러여서 그럴거야 아마 와우 와우 시원하게 터지네 좋다 오 어?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안 가봤는데 오른쪽 잠깐만 죽었어? 돈이 없다 풀림하는 게임마다 재밌어 보여서 샀드니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히읗 히읗 저거 누가봐도 보스 아니에요? 아 형 자막보확술 희생 야야야야야야냐 맞아, 왜 계속 싸요?! 아, 쟤 왜 계속 싸요?! 아냐, 멀리서 미사일이나 싸갈기자 보스피고는 패턴이영 아우우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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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없어 ㅋㅋ 여기 뒤에 숨어 있어야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막 다리를 쏘네 저거 어 쟤 계속 쏘니까 쟤도 과열된다 과열됐지롱 죽어라 칠크럼블러 맞을때 내쉬는 소리가 닭인형 소리 같아요 차가운 무기입니다 빨갛게 과열된 배럴과 잘 작동합니다 오오호 과열됐을때 이걸로 쏘면서 또 시킬 수 있나봐요 야 잠깐만 저기 저기 저 너머에 갈수 있는거 같은데 저긴 또 어떻게 가냐 물에서 수영가능한 그런 모듈이 있나 아유야 여기 너무 멀었어 택도 없다 몇시까지 하냐구요 그냥 딱히 시간제한 안두고 하고 있는데 저 피곤할때까지 어디 아우 피곤하다 야 방종하자 이제 여러분들 아 형 진짜 좀 진정좀 하고 이거나 맞으세요 하아 하아 공격하는 거 좀 진정좀 하고 뭐 고문 네가 사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시던나 하하하하 어 난 그냥 졸렬하게 살래 야 저런 미친 스펙의 애를 졸렬하게 잡지 그러면 뭐 정장 당당하게 서로 맞닿게 하면서 싸울래? 으으으으ㅇ 꺼져 임마 어! 어! 어 엄마 갔다 제발 나 건너리지마 엄마야 아이고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진짜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아 받아라 다다니 트 다다니 트 퐁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돌진하면 안되나요? 되기는 하는데 실수 까딱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한 명씩 잡으면서 가는게 저 나노젤도 모으고 좋지 그렇지 않니? 퐁 퐁 퐁 퐁 퐁 유튜브 방송은 귀하다고? 아니야 이제 메일 할거야 진리도로 볼거니까 걱정하지마십쇼 됐다 저장하지마십쇼 됐다 저장하자 자 이제 여기서 벌레 빼고 파워가 모자라네 파워가 모자라네 쯧 리나메 같은 게임 동유럽 신화 게임은 언제 해요? 리나메 같은 동유럽 신화 게임? 리나메는 리틀나이트메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동유럽 신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갓 오브 월을 말씀하시는 건가? 혹시 갓 오브 월을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리나메로? 어 나 여기로 돌아왔다 유럽 게임 추천은 팬카페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긴 또 어디야? 어? 귀여워 뭐야? 슬라임이네 맞으면 당연히 데미지를 입겠지? 엄마야!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아프진 않네? 아니 이건 왜 데미지가 막 30씩 떴다가 300씩 떴다 그러냐? 오! 저거 좀 크다? 분열한다! 내 그럴줄 알았다! 분열한다! 내 그럴줄 알았다! 누가 봐도 분열할 것 같이 생기긴 했어 그지? 누가 봐도 분열할 것 같이 생기긴 했어 그지? 총으로 쏘는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아 나 머리만 좀 헥? 나니? 나니? 무기? 무기 바꾸자 나 이거 휠 못쓰겠어 좀 별론 듯? 역시 창이 최고네 여러분 창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창을 사랑합시다 아니 개 단단 데스네? 블룸 블룸 이 뭐지? 작은 블룸 동료를 발사합니다 어 슬라임 소환술이네 그만 좀 나와라 떨어져 잘가 베이빗 또 모드 으하 맞다 헉 띠 엉 앙니이이이이이이! 앙니아이이이이이이! 앙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지? 위쪽에 버그로 천장 너머에 몬스터가 있네? 히트호크 이건 또 무슨 열이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이용 가능한 파워가 0이네? 그러니까 원거리 무기로 할지 아니면 빨리 과열시켜서 근접으로 갈지 네가 선택해라 뭐 이런건가보대 몬세이브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로봇아 와 나 나 나 나노젤 다 잃어버렸어 아아아아아아 1레범밖에 못해 하아 난 좀 바꾸자 이거 일단 쓰레기니까 빼고요 에아아아 돌진 후 짧은 시간 동안 높은 방어력을 부여 질주시 에너지를 채운다 아 이거 파워 비용이 사고 이용 가능한 파워가 0인거구나 이렇게 가자 인벤토리에 반짝이고 있는거 뭐냐구요 인벤토리에 반짝이고 있는거 아 이거 이게 그 나노젤 응축한건데 나중에 대량으로 필요하면 이걸 풀어서 화폐로 만들 수 있어요 죽어도 안 잃어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왜 단단해 다 올라왔다 다왔다 다왔어 가자 뭐야 벽타고 못올라가네 수능 끝나자마자 내방송 보러온 자기자신이 레전드라고 진짜 레전드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곧 전설이에요 수능 배방나실 겁니다 살려줘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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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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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본 곳 있냐? 없는듯? 돌아가자 아 멤버십 등급 업그레이드 정말 감사합니다 응니? 아아 뱃살 치기 으아 그래 여기가 너무 궁금했어 벽 타고 갈 수 있는 곳? 벽 타고 갈 수 있는 곳? 에? 나니? 뭐야 이게 어허허허허 어? 야 이거 왔던데 있잖아 뭐지? 근데 쇼컷인데? 왔던 곳 쇼컷인데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건 뭐야 헉 다리를 끊었어 이미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도가 안 나오지? 어... 어? 부품 하나를 내가 가져다주기도 전에 이미 또 찾아버렸네? 다... 오케이, 돌아가자. 잠깐만요, 여기 다시 못 올라가요?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네. 나중에 다시 돌아오자. 요호! 찾았다, 부품 하나. 체력 빨간 게이지 없어졌네요? 아, 이게 뭐냐면 죽을 때마다 약간 상처라는 개념으로 최대 HP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돈 내고 로봇, 다른 로봇한테 가가지고 수리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세이브하는 곳에서 로봇한테 수리받아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우 하... 뭐 파는 거 있어? 캐스터버스트 캐스터버스트 근거리에서 치명적인 샷건? 이건 뭐참씨 빨리 사 캐스터버스트 우주선 부품으로 돌아갈게 다른 텐트를 지나면 있는데야 하하하하하하 텐트 다 지워놨다니까 또 여기서 자버리네 지금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별 내용은 없고 주인공이 인간인지 로봇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 지금 민간인을 만났어요 우주선 타고 여기에 불시착한 민간인들 그래서 걔네들 우주선 부품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는 자기자신도 몰라요 제가 부품을 찾으면서 나의 정체성도 알아가는 그런 스토리인거죠 얼마나 플레이했나요? 지금 한 3시간 플레이했나? 이제 곧 30대 중반인데 건강검진에서 경고 12개 떴네요 플리님도 건강관리 잘하셔요 유오 아니 무슨 벌써 경고가 떴어? 운동이 형 나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그런게 없었어 돼지 돼지 10대 짓이네요 그 말만 나오고 그게 큰일인건가? 물좀 마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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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처원한테 말 걸지마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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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품이나 갖고 오자 돼지 돼지 씹돼지랑 당 수치 경고였어요? 어 뭐 일반적으로 다들 없는 증상이네 운동 좀 많이 하시고 좀 적게 먹고 하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나는 오늘도 헬스장에 기부를 하고 왔다 음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군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저도 그러는걸요 뭐 왼쪽 길은 뭐지? 부품을 가지러 가기 전에 왼쪽을 잠깐만 보자 길이 되게 단단하네 여기였구만 아직 못찾은 우주선 부품이 있나요? 이 이 토끼기? 고양이기? 고양이 얼굴같이 생긴 마크 있죠? 이게 부품이에요 지금 저희가 세 개 남았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두 개 남았네요 또 언제 돌아가 오늘 수능 보신 분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세 개네 찾는데 힘들진 않았어? 이제 좀 자고 싶지 부품을 가져다 줄 때마다 잠이 들잖아 잠자면 좋을 것 같긴 해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농담을 할 줄 알아? 농담을 할 줄 알아? 이런 거 보면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얜 사람일까요 로봇일까요? 어? 일어나 일어나 어? 너 누구야? 아까 kijken 거 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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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건지 아아도 못 알았었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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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력에 보너스를 줍니다. 레벨에 따라 높아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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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를 가야될 것 같아요.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걸 먹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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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리액션이 재밌어서 봤는데 나이대가 비슷해서 이런 동년배의 친구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챙겨보긴 했다. 뭐야 깜짝이야. 얘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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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점점 애가 이상해지는데 얘가 쟤를 맨 처음 조우했을 때가 이상한 세균같이 생긴 외계인들 죽이면서 막 난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소리 했던 애거든요 어 뭐야 얘 처음봐 와 엄청 단단하네 아우 아우에 야 근데 애들 엄청 엄청 단단한데 이거? 이거 잡을 수 있는건가? 아 물론 잡을 수 있겠지만 아우씨 너무 센데 안 건드리고 가는게 상처 아닐까? 안 건드리면 안 움직이네 아우 오 이건 또 뭐야 왜? 왓 이즈 디스 뭐지? 보라색 게이지를 쓰는 무기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저렇게 막 근접 빠르게 움직이는 적한테는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어? 아우 hör 굿 왉 여기 뭐가 있었네 어? 보스전이다 점프 더 안하니? 점프좀 더 해봐 아야 이 미친 맞으면서 뒤로 밀렸다 야 저친구가 보스인가? 어어 개 커짐 으아 으아 아 근데 꽤 초반에 만났어야 했던 보스를 지금 만난거라 아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네 이유리 하나도 못알아듣겠다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는데 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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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길 와본적이 없어요 중형나노젤 여기가 어디지? 아까 우리가 왔던데 아니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갈 수 있는 길이었던건가? 그럼 여긴 뭐야? 여긴 또 처음 와보는 곳이네 어? 여기 왜 베지터의 그 기계가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어? 여기 왠지 중요한 장소 같애요 나중에 와야되는 곳 아닐까? 분위기로만 봐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에 수고하느라 이어가 보컬 이어가 범해에 이렇게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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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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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척척척 날리는거 너무 귀여워 아까는 몰랐는데 이제 안 귀여워질 예정 저희 메달려 있는 아핰k 흐흐흐 여기 새끼들이 있네 성체가 되면 나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죽여놓자 에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망가지마 다 내 손에 죽어 여기 세이브가 있네요 세이브는 하지말자 일단 세이브하면은 몹들이 다시 다 리젠돼서 게임이 살짝 고어한듯? 아니야 살짝 아니고 엄청 고어해 이거 초반에 그 막 사람 몸 찢어져가지고 보스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건 좀 귀여운거고 많이 징겁습니다 게임이 소리만 들어도 징그럽죠? 지금까진 좀 애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스콘보단 덜 징그러워 보인다고? 오진 마세요!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내려가 봅시다 처음 가는 길인데 어디까지 내려가? 좋아 일단 오른쪽부터 뭔 소리지 아! 아니! 아!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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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데? 저기요! 뒤에서 무슨 소리 들려요? 겁나 거대한 무언가가 딱! 그냥 두 마리 오는 거야 괜히 쫄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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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햄버거 괴물! 아이씨! 그만 나와! 아아! 아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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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어디갔어? 아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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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나 부수자 아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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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햄버거 괴물 형! 예! 피해지롱! 피해지롱! 피해지롱 이놈아! 피해지롱! 한번더! 예! 엄마 깜짝이야! 나 잘못!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짜잇! 헉! 플레임 님도 고누리 님만큼 재밌는데 왜 백만이 안 돼요? 야 솔직히 우리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 이거 뭐야 고누리 씨는 애니메이션이 엄청 그 짧게 짧게 보기에도 편하고 접근성이 쉽잖아 근데 우리는 좀 영상 하나하나가 다 무겁고 막 30분 20분 이렇게 되니까 영상 길이가 볼 사람들만 보는 방송이 되는거죠 나노부스트 나노잘 획득 속도가 증가합니다 굳이? 파워비용이 6이나 되는데 그걸 굳이? 뭐야 이거 위쪽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네 빈간비상시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구독자 수가 적어도 구독자 대비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인사 인사 이 지금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구독자 수만큼 뭔가 그 그.. 뭐라고 하지? 성과가 구독자랑 그대로 비례하지 않는 채널도 많거든요 구독자 수가 많다고 무조건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팬인 분들이 많다거나 아이고 이씨 그러지 않는단 말야 그에 반해 우리는 확실히 딱 진짜 팬분들만 구독을 박았다라는 느낌이 있죠 거품이 끼지 않는 난 그런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 구독자 수 자체가 막 뭐 먹여살려주고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오 고생했어요 어서와요 어 제일 중요한건 조회수지 이 게임 가격 얼마냐구요? 기억 안나요 검색 한번 해봐 어려우..어렵지않잖아 유튜브 실시간 채팅 지금 처음으로 하는거냐구요? 지금 두번째에요 많이 안해 안해보긴 했죠 밑으로 내려가자 뭐야 얘네 왜 다시 리젠됐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행복하고 행복하고 여기 왜 불안하게 물이 있지? 아무 이유 없이 물이 있지는 않을텐데 오 벌써 3개월이네요 뭐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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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위에서 봤던 애다 아마 요령이 말했던건 변함없는 압력이었던 것 같다 근데 influences 못하고 원 wine 오 몸ting 런깨 런깨 considerable 요령 Director . 뭐라는건지 잘 모르겠 진행이나 합시다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이 보라색이 그럼 유령이라는건가? 오른쪽에 길이 있네요 또? 취직했는데 축하해 주실 수 있냐고요? 오우 잘 됐다 이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후원하는 일만 남았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빨리 많이 많이 벌어오세요 어? 이거 오랜만에 본다 중력 나노젤 구독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관련 직종으로 취업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축복이지 야아 축복합니다 생방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고3이 무슨 나한테 5만원씩이나 줘 야 그걸로 게임이나 하나 더 사 좋은 아이템 아니면 이쁜거 사입고 맛있는거 먹고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지내야 될 애가 친구들이랑 치킨 사먹어요 뻔하지 말고 그냥 주신 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쓸게요 네 내심 속으로 좋으시면서 아닌데 그냥 대놓고 좋아하는데 너네 돈 5만원 받았는데 속으로만 좋아하니? 5만원이면 소리질러야지 얘들아 그게 받은 사람 예의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요 나 지금 어디가고 있냐고요 또 분위기가 묘하네 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초록색 슬라임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아 2년 동안 잘 보는 중인 예의인입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잠시만요 어 뭐야 저거 저거 이상한거 있어요 오른쪽에 에에에에에 저 안에 있는 애 살아있는거냐? 아니 미친 으악 아야 근접공격으로도 다 지울 수 있네 으악 아야야야야야야 아프다 아 왜 이쪽으로 움직여 망할 똥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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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미스 왜이래 아니 왜이래 이거 자꾸 방향 이상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우와 잡았다 선물 감사합니다 블룹블룹 에이치 빨간색 작은 블룹 동료를 발사합니다 어쩔 어쩔티비 아 여기 사람 죽어있어 부품인가 그렇군 자아 이제 돌아가 봅시다 아 너보여 보라색 하시드 네 와 근데 30만원 호환받은거 저거 아직도 안 지워졌네요 하하하하하하 아 저거 지워졌으면 이제 슬슬 왜 방종각을 잡아볼까 하고 봤는데 와 30만원 호환받은거 대역 아직도 안 지워졌네 오 여러분 물속이어서 이거 과열이 안되네요 하하하하 왜그래 복구야 조금만 있습 저 30만원 지워지면 산책 갔다오자 깰룰랭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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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그럼 crime 아 뭔가 이상한데? 난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로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비속어는 되는데 왜 반말은 안 돼요? 무슨 말이지? 비속어도 안 돼요 반, 반말도 안 되고 누가 비속어가 된대 이렇게 하면은 레벨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매하게 안 됐네 규칙 보니까 이런 비속어는 된다고 했어요 어떤 비속어요? 저 주인공 미쳤다 이런거 그건 비속어가 아니잖아 야 비속어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욕이 비속어인거고 와 저 주인공 미쳤다 진짜 이런거는 비속어가 아니라 감탄사잖아요 아니 그 비속어와 감탄사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막 진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거 아냐? 꺼져니는 이런게 비속어지 무슨 말인지 아저씨 아저씨 안오지럽냐, 너? 내가 막 뭐 컨트롤 게임 같은 걸 했는데 막 다 피해.. 피했어 그럼 와 플레임님 미쳤다 이러면 그게 요기에? 그 미쳤다의 뜻은 미.. 진짜 쟨 미친놈이다가 아니라 와 진짜 미친 컨트롤이다 너무 잘하신다 이거잖아 말의 뉘앙스라는 걸 항상 잘 파악하셔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저 밑에 애들 또.. 또.. 또 잘 모르겠네 아 맞다 빠른 이동 안되지 에에.. 야래야래 빠른 이동 안되니까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어 뭐야 이거 코어 증폭기? 이게 뭐지? 치우 코어의 치유력을 높입니다 오우 이런 좋은 걸 지금 얻다니 아니 이거 근데 진짜 가볍게 해보려고 했던 게임인데 이거 엔딩까지 보게 생겼네 이거는 녹화해가지고 멤버십에 올려야겠다 제가 은근히 이런 플랫포머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액션 플랫포머 게임 저번에도 그냥 녹화 안하고 플레이했었다가 엔딩 본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스펙업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걸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올리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게 했죠 여기가 어디세요? 녹화중은 아닌데 다시 보기 다운받아서 멤버십으로 그냥 통으로 올리려고요 아 엄마 깜짝이야 엇 엇 개정 개정 물에 떠있을때는 되게 착한데 지상에 있으면 애가 약간 맛이 가네 dific Harvey 쫙 쫙 쫙쫙 그래서 뭐 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킨게 그렇게 좋아요 3키로? 아니 3키로는 소울라이크고 이거 액션 플랫포머랑은 장르가 완전 다르지 제가 했던 게임이 뭐냐면 바다, 바다거든요 배경이 게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배경이 바다고 어떤 조그마한 귀여운 애가 갈치같이 생긴 애 조종하면서 싸우는 게임이었어요 무슨 게임인지는 알겠지? 제목은 모르겠는데 제목 나도 기억 안난다 근데 그냥 내가 내가 하니까 좋아요 그건 맞으라고 아야 맞는 건 나였나? 그게 프론티가 맞아요? 나 제목 아직도 모르겠어 들어도 모르겠어 제목을 그때 안 외웠거든 여러분 근데 벌써 이제 부품 하나 남았어요 터널에서 만났다고? 저 어딜 얘기하는 거야? 부품 다 모으면 게임 끝나나? 분량이 생각보다 많진 않는데 가격 생각하면은 분량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모르겠다 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하신다면서요? 이미 간단하게 하는 시기는 지났죠? 이미 망했죠 이미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마워 이걸 바로 장착할게 간단하게를 무슨 5시간을 하고 있어 앰블론 이제 거의 준비 됐어 이것만 달고 나면 폭풍 하나만만은 완성일거야 바로 자는구만 뭐야 자는데 얘기를 안해 고마워 뭐가 다른건데? 흐흐흫 이제 마지막 부품 하나만 남았군요 일어나아 일어나 자 마지막 하나 아 근데 이 노란색 셀룰로 셀룰라이트 같이 생긴 이 벽 부수는 거 어떡해 아 여기로 갈 수 있구나 여기랑 여기랑 안 가본 곳이 좀 있네요 일단 여기로 여기로 텔레포트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보자 아 근데 여기가 본거지인데 왜 빠른 이동을 여긴 못하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나 빠른 이동 시켜줘 나 빠른 이동 시켜줘 빠른 이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될린 좌우 이동 가진 한 번 더. I keep meaning to clean up. 제이어스테이 무섭다고? 그냥 안드로이드일 뿐이에요 입술 아래에 표피가 찢어졌을 뿐이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여서 빠른 이동을 왜 여기선 못하게 해놨냐 난 진짜 이해가 안되네 제일 가까운 곳이 저쪽이니까 이해가 상하자 여기 인간은 없나봐요? 쟤랑 쟤 빼고 다 인간인데? 아까 제가 잠들기 전에 얘기 나눴던 애도 인간이고 무슨 슈트같이 슈트같은거 입고있던 애들도 다 인간이예요 얘도 인간이에요 안녕 뭐야 너 왜 나 따라와 참고로 저는 지금 인간인지 로봇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기억이 다 날라가버려서 헬멧을 벗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따라오지마 제가 힘들거 같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좀 더 힘들어도 되니까 후원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왜 빠른이동 안되냐? 어 됐다 아 대화중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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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이동이 안됐구나 대화중이어서 빠른이동이 안됐구나 이쪽이 아닌데 언제는 자제하라면서요 그니까 크게 후원하시는 분들 말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몇 명입니까? 네? 900명 아닙니까 여기 보고 계신 분들 다 1000원씩만 주셔도 저 하루에 90만원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이 크게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십시일반이라는거죠 500명이라고요? 너무 많이 줄었는데? 다 어디갔어 어쨌든 그 500명이라도 주시면 1000원씩 주시면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어? 얘 여기 왜있냐 소매에 넣어두려무나 하하하하하하 뭐 인간극장 나레이터 분이 오셨소 음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이제 수능이 끝났으려나요 이제 수능이 끝났으려나요 아이 만원펀치 감사합니다 아야아 원래 저런 애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 자리에 왜 이 자리에 희한하네 다들 약간 그런거 아닐까? 유튜브 내가 생방하는거 보고 헉! 뭐야 플레임님이 생방을? 너무 신기하다 보러가야지? 하고 왔다가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 않아서 다들 나가신거지 얘 어디까지 갔어? 온다 온다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고있지?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고있지? 그냥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2단 점프하면 되잖아 그래 내가 여길 가본적이 없어용 드디어 와아 오게 됐네요 와 분위기 되게 쎄하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점크핏 여기 땅이 전부 다 기계네 여기 땅이 전부 다 기계네 음플림이 지스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가야지 토요일날 갑니다 토요일날 두시 뭐야 저게 뭐여 얘들아 얘들아 아야 저거 미쳤나봐 저것들 아니 막 쟤네 계속 생성되는데요? 아야 좀 아야아 얘네 계속 피하면서 다녀야돼? 계속 날라 당기네 아니 심지어 벽을 뚫고 다니는게 나이구 손이 미끄러졌네 어휴 아휴 이건 또 새롭네 이런식으로 피해서 가야된다는게 쓰읍 45,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긴 또 어디에요 어어? 초거대 나비가 있어 어휴 아휴 시댁왕시로 5달러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예 이 노란색 땅이 요기서 왜 나와 또 아 왜 또 이러네 으어엏 헉 하하 어휴 펠 펠 펠 펠 펠 생각보다 HP가 막 그렇게 높지 않아서 쉽게 쉽게 잡는데 아야아아아이 이걸 맞네 우와 짱 큰 포자 어 아 저 햄버거 괴물 또 나왔네 너 이리 못 오지? 오네? 어? 아 좀 빨빨 죽어라 언론씨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위에 뭐가 있는데? 아야 아야아 아니 로봇 대가리들 너무 성가셔요 으으악 움직임이 은근히 피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야 돌아가 찡굴 아니야 그냥 내려가자 어디서 또 얼굴 뜯어먹히고 있는 소리가 들리 이하 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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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되고 계속 쓰면 무슨 일 생겨? 그냥 천천히 발사돼요 까미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냐 이렇게 odie 전이 쇼입니다 왜 이럴때 무기가 과열됐을때는 근접무기가 훨씬 효율적이죠 굳이 계속 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 꿀잼씨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아 아 이거 보스전인데 쎄하다 왜 또 뭐가 나올라고 너구나 햄버거괴물 너일줄 알았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시시하고 어? 아 얘네 너무 웬만 미친듯이 여러 마리가 나 아 아 저 미친 대가리 어어? 나 죽겠는데? 야 나 죽는다 얘들아 여러분 저 가요 저 곧 먼곳으로 떠나요 무서워 무서우니까 그냥 원거리 공격만 주구장창하자 데미지 진짜 안드네 휘발성 껍질 휘발성 껍질 문 열렸냐? 와 아직도 안 끝났어 와 아 끝났어? 어 끝났어 가 오케이 회복이다 회복벌레 하아 좋아 됐어 여기가 어디지? 왜 아무리 봐도 보스선가 어디갔어 아야 야 딜이 하나도 안 박히는데? 그게 뭐지? 어? 딜이 너무 안 박히는데? 딜이 너무 안 박히는데? 앵이 이게 맞아? 뭔가 지금 공략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도망가자 도망가자 못가네? 이 창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죠? 어? 아 얘도 등드름 등드름 등드름이 있구나 등드름 뿜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그만 아야 와 저거 찔리니까 데미지가 아야 큰일났다 나 지금 페보가 없는데 아 아니 근데 등드름 언제 꺼내요 얘 왜 이렇게 궁드름 좀 꺼내봐 야 이러다가 그냥 진짜 깡딜로 잡겠어 이거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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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싸워 오케이 나왔다 아 야 근데 Lebens 아 아구야 싸울 저 때릴 시간은 줘야지 인마 아 차 Enfin 어어어어어억 여기가 어디니? 네? 에? 나니? 내가 왜 왜 이런 곳에 저장을 안 해가지고 이 위를 먼저 올라가서 길을 좀 뚫어놓자 그래 여길 이렇게 뚫어놔야지 쇼컷이 그걸 안 뚫고 그냥 갔어요 내 시체 어딨는지 여긴 자 듬비라 우매한 보스요 어디가 아 이게 맞네 야야야야 같이 가 자 머리를 몇 번 맞춰야 아니 뭐지? 쟤 왜이렇게 갑자기 창을 잘 던지냐? 예측해야겠는데 막 쟤 얼레? 흠 흠 흠 흠 흠 후원금 탐트 플레이님 파이팅이에요 싱글 반드시 나에게 후원을 해주겠다는 그 정신 잘 이어받았다 결국에 해내고 말았구나 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네 내가 창을 못 펴야돼 다시 달리기 겁나 잘해 힘들어지겠네 영상 정주행하세요 kt 나왔어 낡았어 아야 정상 Julius 에에에에에에 . 아 이 포자들 손가죽 와 포자 진짜 오바야 하아 단병씨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쇼컷이 생겼으니 자 과열 안되게 최대한 잘 싸워봅시다 살려주세요 어디가요 또 안아줘요 아니 왜 계속 데미지를 입는거죠 등드름 등드름을 보자 겁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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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괜찮다 괜찮다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벌써 지금 3분의 1 날라가 아아 이 씨대로 진짜 야 야 일로와나 아 저 포자 아 저 포자 아 저 포자 아ionen aş conserve 겁났어 겁났어 다다라라라izers 꺄ettes 어 Ent Famildin 저 끝에 와이씨 저 살짝 점프하는거 진짜 벗을리네 야 이렇게 포자들만 상대하면은 도대체 기절은 언제 시켜 우와 미치겠네 아 오케이 터졌다 등드름 터졌다 아 스태미나가 없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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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패턴이 남아있네 저게 아 진짜 미쳤나봐요 보스가 아 와 와 아 2600 모았네 어디가노 이리와라 이놈아 아 아 아 아 포자 공격 피하려다가 강공격 맞아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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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채울 때까지 튀어 아 쟤 왜 쫓아 어어 아 아 아 아 포자야 진짜 나와 포자 개때리고 싶어 아 아 아 아이씨 오케 나쁘지 않아 이 상태로만 가자 이 상태로만 가자 아 아 아 아 아 뭐야 갑자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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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델루 잡자 깡델루 오케이! 와아 드디어 아 손가락 아파 와아 죽으란 법은 없구나 나 방금 먹은게 뭐예요? 이거구나 근접공격이 생명력을 일부 강탈합니다 아아 드디어 깼다 손가락 아파 아으 와 마지막 부품이야 아 이건 또 언제 들고 가냐 아 드디어 드디어 아 세이브도 하고 스킬트리도 다시 바꿔야죠 질주 시 점차적으로 에너지 채우는거 어 음 나쁘지 않은거 같애 근접공격이 생명력을 강탈? 이걸 쓰자 아 아이씨 약간 모자라네 레벨업 하자 아이템 써가지고 500 500 다 써 다 써 다 써 3,000 그래봤자 한 세번? 두번밖에 레벨업 못하겠는데 물 한 모금 드시면서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거 잡는 동안 물 한 모금을 안 마셨네 내가 몰랐는데 너무 너무 집중했나보다 하아 가자 이제 이대로 이렇게 쭈욱 올라가면 엔딩인가? 엄마 쟤 뭐야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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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리어 축하합니다 소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안녕 야야 튕겨서 맞았어 아유 이 표시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기로 가는거 맞지? 헉 entren 휴가 헉 고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1-2-2-2-2-1 퇴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왔다 다왔다 얘들아 오늘 엔딩 보자 아우 감사합니다 트위치에서 생방할때 한 8시간씩 하더라구요 했더라구요 퇴월 너 한데를 맞고 죽네 아아아 뭐야 저 벌레들 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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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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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네 얘? 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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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우 얘가, 게임 굉장히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약간 환각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반투명하게 계속 사라지고. 근데 말을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건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대사 나올때는 더빙이 안되있거든요? 이건 풀더빙인데? 뭐지? 얘 종체가 뭐야? forever aware, that's the difference. 오, we are the masters of ghostly living. we are the beings of willful ascension, the first and forever rulers of the ghostly realm. 그래서 뭐라, 유령이라고? 니가? excuse me, please. I must continue my survey. survey of what? the damages, the rot, and the ruin. the sharp truth at the end of every rebellion. pardon? hold this. visit the cut machine. see how it began. at least, the extent of their offense. you'll see plainly that we had no choice in the matter. a pebble for a mountain. stand on a mountain. stand on a mountain. the highest mountain. and swallow the pebble. look up and dream of the cut machine. you'll see that our reaction was predictable and necessary. we sent the roslock, the stalkers, the hunters. we have to break this world. keep breaking until it's settled into place. I still don't understand. you don't need to understand. and it's nothing to do with you. 이 조약돌은 산을 그리워합니다. 관점을 얻었습니다. 뭐 바뀐게 있네? 이 조약돈은? 아직 한.. 안 가본 곳이 여기. 한 군데 있기는 하거든? 내 뱃살 지방층 같이 생긴 곳? 저기를 뚫지 못하면 진엔딩은 못 볼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땐. 왜, 왜 못 올라가? 내가 봤을 땐요. 내가 봤을 땐요. 이거 부품은 다.. 갖다 전해주잖아? 그러면은 얘네.. 시도했다가 바로 떨어져서 다 죽을걸? 절단기를 찾아야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약돌을.. 먹어서 관점을 얻었다는데 관점이 뭘까? 그래. 다이언라! 이리쥘하자. 우선 이렇게...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으으으.. 진짜 모르겠다.. 타격감구 유대회 평소에는 없던 것들이 존재하지? 나 왜 회복하지? 아 근접 공격하면 피 차는구나 그러고보니까 이게 엔딩이면 말이 안되는게 내가 못먹은게 너무 많은데? 지금 난 나름 꼼꼼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놓친거 너무 많은데요? 다했다고 할게요 뭐 한두개 있으면은 아 내가 비밀장소를 못찾았나보다 라고 생각할텐데 이거 안먹은 아이템이 몇개야? 고마워 아아아아아아 아 여러분 무기에 초록색이 묻어있음 과열이 안되네요? 어 이제 과열 된다 아니 어쩐지 과열이 안되더라니 얼른 과열시켜서 근접 무기 써가지고 HP 채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과열이 안되서 뭐지 했어 슬라임 잡으면은 그 초록색 체액이 무기에 묻는데 그러면 과열이 안되네요 잠식이 아니었다니 게임하고 있니? 아 드론 조종하고 있는거구나 으허허허 내 머리에 부딪히는게 더 관심이 있나봐 하하하하 엥? 뭐야 날라갔어 폼 폼 폼 폼 폼 폼 폼 폼 폼 스탠뿔 롤캔더 크레일 뭐트도 새로운거 들어온거 있나요? 치유코 치유차질을 줍니다 저장지점 근처에서 충전됩니다 치유코에 치유력을 높입니다 여기 안옴직여 기본 블라스터샷에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오오... 그렇게 좋은게? 근데 나 아까 레벨업 한다고 다 썼는데, 이거? 이렇게 해봤자 겨우 천이네? 호옷! 호오오오! 내가 왔소. 이거 부품 다섯 개 모은다고 끝날 것 같진 않아, 그지? 저기 나 어느 쪽 하나 있어, 잘 어울려. 그냥 여긴 금가루 좀 묻힌 거고, 여긴 안 묻혔다 전부 같은데? 여기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어? 왜 잠에 들지 못하지? 뭐야 이거? 뭐야? 뭔가 다른데? 아니 잠드는 것도 시도를 해야 돼? 진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로봇 같은데 로봇 뭐지? 설마 엔딩? 아니군. 일어나. 이제 가는 거야? 어? 잠깐만. 이 상점 아저씨가 지금 탁자는 그대로 둔대요. 어? 나 돈 주고 안 사도 됐었던 거였어? 그러면? 이 미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니 돈은 여전히 내야 되는데? 여기 사람도 없는데? 뭐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정전기장이 있는 상태로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구나. 그니까 지금, 약간 지구의 대기처럼 이 행성 주변에 정전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닿으면 비행선이 마비돼서 그것 때문에 얘네가 불시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야 돼요. 실험실이 있대, 큰 문이 있다는데? 실험실이 있대, 큰 문이 있다는데? 실험실이 있대 왜 엔딩인 것처럼 얘기해? 정전기장 꺼야된다며?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위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비행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이고 비행선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알아낸 건 마틸다 근처에 실험실이 있대 큰 문이 있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장비를 꺼야 해 그게 어딘데 마틸다한테 계속 말을 걸어보자 말이 안 걸어진다 말조각사 말조각사 마틸다한테 가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마틸다한테 아까 방금 말 걸었는데 대, 대구를 안해요 저 친구가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후원 흐으으읍 하민희씨 5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으 ac 아이... 갑자기 막혔네 뭐, 뭐냐. 어쩌라는 거지? 지방층에 한 번 가보기나 하자구요? 그래 한 번 가보자 아 근데 겁나 멀어 어? 여기를 아직 안 가봤네 아우 히쿠씨도 25,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 고마워요 쟤는 언제나 해맑게 잘 지내고 있네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다 터줄 gotta 납작 아우 히이 아우 히이annah 아우 오, 나 손에 또 초록색 묻었다 내 총은 절대 과열되는 법이 없지! 이제 과열되지! 얘 사라졌네 여기 뭐야? 아, 그냥 길이구나 지방층을 가면은 뭔가 답이 나올까? 흠 흠 흠 아니 그러고보니까 저번에 물맵에서 싸웠을 때 물 끝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을 못했네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을 아직 못한건가? 진짜 모르겠단 말이야 해결되지 못한게 너무 많아 뭐야 아 어 어 아 미친 여기 노란색 쪽에서 이거 길 뚫을 수 있는거 같은데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아닌데? 이 밑에 지금 초록색 길이 뚫려있잖아요 확대 어떻게 이거 봐 뭐지? 여기가 원래 뚫리는 곳인데 반대편에서 뚫을 수 있나봐 아 위로 돌아서 가야돼 지방층 갈려면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하아 하아 야들아 오늘은 이까지만 하자 정 시곤하다 일단 여기 가보자 여기 그냥 방종하는거는 너무 아깝고 그래 여길 안가봤어 여긴 뭘까요 여긴 뭘까요 여긴 또 뭐야 나닛? 헉 왜 이렇게 비밀길이 있었어? 자 일단 쇼컷 뚫었구요 에? 힐링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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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섯개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아 뭐야 아 뭐야 힐링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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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근접 공격으로 적을 처치시 에이치피 회복도 아니고 때리면 때리는 족족 에이치피가 회복이 되니까 나 분명히 피곤하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이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그래도 저장 까지는 해야겠지? 요? 또 왜 여기 있냐 인도 요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보자. 저장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확인을 해봐야겠어. 저장만 하고 끝내기에는. 와우 베베 우야 이 게임 자동 저장 안되냐고요 아아악 아프다 앗 나 나니 자아 이거 패드 연결 안되면은 플레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키보드로도 알고 수능 끝나고 천 알바 월급으로 드디어 첫 후원 보내보네요 우우제 고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우 성인된거 축하드립니다 2만원 소환도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돈 많이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 사시고 저한테 콩고물도 조금씩 주십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가 문젠데 어? 야 어? 이 장소 원래 막혀있었는데 이 친구가 뚫은거야? 뭐야? 이게 정신이 이상해 왜이래 왜이래 어? 와 데미지가 천백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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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야 미쳤나봐 애들 할래? 끝났어? 애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이상한 놈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건 뭐지? 불의 심장 불의 심장 화력에 보너스를 줍니다 레벨에 따라 높아집니다 데미지가 증가한다는 뜻인가? 이 게임의 목표가 지도에 표시된 색이 다른 5개의 화살표가 있는 부품을 모으는 거래요 음 그거 다 했어 허허허 우리 착한 장작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알아봤지만 안타깝게도 그거 다 한 거란다 지금 다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상실돼서 제가 이러고 있어요 아 건그레이브고어 재밌게 봤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광고영상이었는데 또 편견없는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난 건그레이브고어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 평가는 되게 안 좋더라고 그 이유가 보니까 건그레이브고어 오리지널작이랑 비교를 해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게 실망스럽다 이런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건그레이브고어 자체를 처음 접해보는 유저였고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그걸 딱 봐도 그게 막 엄청 명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게 아니라 B급 감성으로 만든 게임이었잖아 딱 봐도 그냥 옛날 플스 느낌 그대로 갖고 왔더구만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 옛날 향수를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잘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느꼈거든 연출도 간지나 빨리 죽어 이 우매한 놈 그냥 막 댓글에 와 광고라고 이 쓰레기 게임을 이렇게 얘기하네 뭐 이러면서 그런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조금 속상했어 난 진짜 느낀대로 얘기했거든 광고여서 막 포장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광고할 때 항상 국내 기업 거 인지를 물어봐요 웬만하면은 국산 게임에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저번에 중국 게임 다른 거 뭐 제의받았었다가 중국 거여서 안 안 하기도 했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도 건그래브구원은 국산이라며 국산 게임 자체는 확실치 않은데 국내 게임 개발진이 참여했다는 거는 확실해서 그걸 듣고 한 거였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방송에서만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되냐 아 일단은 셧다운부터 하고 이거 좀 바꾸자 위험해 신전한 거예요 우리 집사인 면 손에 우리 집사인 아직도 가진 척이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 물 뽑는 무기가 은근히 잘 맞더라고. 어디 가야 되냐. 지금 이사하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예약 상담이 맞춰진 상태고. 12월달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 여기 안 가봤네? 저기 가보자. 일단 광고면 좀. 거부감이 드는 세상이 되기는 했죠. 옛날에 그런 일도 있고 했잖아요. 난 이해는 해. 어? 얘 왔네? 내가 정전기장을 끄지 않으면 친구들이 죽을 거야. 여기구나. 오. 여기 원래 못 들어갔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우주가 내 공간을 정렬할 때 사고가 있었어. 말 끊기. 우리들이 원하는 건 엔딩이야. 니놈의 주절거림이 아니라. 어? 보스전? 여기서 쏴야지. 비쑤! 안 맞네. 흐헤헤헤헤. 에이, 보스전이네. 에이, 무서운데. 오. 어... 빅봇. 빅봇. 싸우면 안 되라고 하면서 겁나 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빅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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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이거 너무 아픈데? 흑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담배라 오면 놈!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아 아 아 아 다리 아 이게 진짜 미쳤나 계속 계속 저거로 모습을 보고있네 하지만 나에겐 근접이라는 무기가 있지 이거 근접 피흡 너무 밸런스 파괴야 진짜 내가 이걸로 개꿀 빨고 있지만 진짜 너무 밸런스 파괴야 진짜 너무 사기 아니 피흡량좀봐봐요 피가 안바라요 내가 뭐야 얘 왜 피가 안달지 어 왜 안죽어 얘 어 죽는다 피흡이라는 좋은 수단을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니 어 뭐야 또 또 보스전이야? 에 왜 또 에 뭔데 에 쟤가 컨스트럭션이야? 들은척도 안하는데 어 뭐야 날 꺼버렸어 일어나 에 어 안쏘져요 엉 Integration 다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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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을 헐 어? 어? 나 죽었어? 어? I can't let them die. 헉? 꺼졌어? 뭐야? 이럴 거면은 진작에 좀 꺼주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어? 나 강퇴당함 그래서 결국에 저 친구는 뭐였던 거야 어? 나 이대로 죽었어? 내가 아직 스토리를 완벽히 알아본게 아니어서 그런가? 어? 얘는 데드슈트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인간인지 로봇인지조차 모르고 왜 이렇게 이 행성에 불실착한 인간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지 그것도 밝혀진 게 없어 이게 스토리가 아예 없어요 떡밥은 휘휘휘휘 다 풀어놓고 회수를 안해 어? 왜 왜 여기 가만히 있어? 이러고 끝난다고? 아니 이거 진짜 수집룰 100%를 달성해야 뭐가 좀 떡밥이 풀리나 이따위로 끝난다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아이템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 장비 아이템을 유지한 채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적이 더 강력해지면 다른 도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까요? 이게 뭐지 진짜? 흫 아이, 내가 수집률이 좀 많이 낮기는 해! 보면은 슈트 모듈도 지금 뭐, 거의 절반 안 찾았고 무기도 3개 못 찾았고 그래서 좀 많이 빠트린 것 같기는 한데, 참... 야, 아무리 노말 엔딩이어도 그렇지... 떡밥 회수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할로우나이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맵을 한 번 싹 다 뒤져 봐야 되나 귀찮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맵이 꽤 넓어요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될까 뭐 어차피 이거는 멤버십 전용 영상이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막 몇십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어렵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아! 와, 얘 엄청 단단한 친군데 원래. 야, 근데 여기 무, 과열들 쐴 때 물총이 진짜 좋긴 하구나. 난 정말로... 이 게임을 모르겠어. 어? 여기 안 가봤네? 어? 야, 다시 올라가. 아이씨, 못 올라가. 돌아서 가보자. 아이씨, 못 올라가봤네. 아이씨, 못 올라가봤네. 스콘보단 훨씬 낫다고? 아, 그건... 인종, 인종, 삽인종? 아이씨, 못 올라가봤네. 어디서 그딴 똥게임과 이런 갓게임을 비교하려고 하나이가... 눈방지게... 아니, 이거 물총 진짜 좋다니까? 쓰면 쓸수록...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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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두 발 쏘면 총이 식어서... 다시 과열시켜줘야돼. 어? 잠깐만! 어? 여기 밑에 길이 있는데? 근데 왜 길이 없다고 나오지? 쟤 뭐여? 뭐지, 버그인가? 이거봐. 여기 분명히 틈이 있다고. 뭐, 뭐지? 가게 해줘. 다른 쪽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쪽을? 가보자, 그러면. 구하 4분의 3 정거장인가? 진짜? 아... 엉덩이...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뭐야?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냥 초록색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 돈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해피 엄마야 아 빨리 죽어 얘 뭐지? 얘도 그냥 초록색 주는 앤데? 근데 뒤에 뭐가 더 있네 또 아 뭐야 아 그냥 능력치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모르겠네 결국엔 별거 없었어 아니 근데 이런 양상으로 따지면 이런 공간 전부 다 비밀길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 이런 곳 전부 다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금 난 지금 피읍이 되니까 굳이 저장을 안해도 뭐 여기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다고 보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오 지금 보스 다 잡았잖아 숨겨진 히든 보스가 있지 않는 이상 벽 타고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네 어? 여기 올라탈 수 있는 벽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막혀있어 어? 이 친구 아까 나 정지시켰던 아.... 뭐야 에 에 으 으 아 그러네 저번에도 정지시키고 사라줬던 그 친구가 쟤였구나 기억난다 기억난다 쟤를 계속 만나야 되나? 숨겨져 있는 애를 계속 찾아야 되나? 얜 또 뭐야 나 이렇게 놀러 가죽 너 어쩜ả지 뭘까 that's it 너 정말lü 100년 후에 다시 와볼 거라고? 나 뭔가를 받았어 뭘 받았지? 이거구나 램스톤 유인돌진 돌진시 관심을 끄는 유인물을 뒤에 남깁니다 어그로용 아이씨 뭐야 너 왜 이렇게 큰데? 아이고 잘못 눌렀 야오 야오 쳐 쳐 쳐 허리 좀 펴라 이놈아 나중에 고생한다 내려가보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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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03 OS 구 nós ens 구 저 친구 되게 귀엽고 착한 친구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쟤네 물속에 떠있으면 가만히 유형만 한다고요. 왜 징그럽다고 하지? 저 귀여운 애를. 여기는 널추 다 본 것 같지 않아?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두 키파파 비쿠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방금 엔딩 봤을 때 멈췄어야 했나? 어떻게 생각해? 그만하고 다른 게임이나 할까? 할 게임도 많은데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좀... 아, 나 총이 왜 과열이 안 되나 했는데 얘네... 얘네 체액이 그런 효과지? 참... 으아아아아아! 아, 나 총이 골고루 다 먹었으면 안 돼 좀인가? 그리우는 그 애들이 아니라고 전달하네... 아 아 뭐 이렇게 계속 나와 그만 좀 나와라 얘들아 자기냥 소리가 자기냥 소리가 목에 별로 안좋을거 같다고? 진성 비명소리가 목에 더 안좋으..치 않나? 그게 목에 너무 부담이 되가지고 비명소리가 바뀐건데 방금 벽 무너질 수 있던거 아닌가요? 무슨 벽이야? 아 위에? 어디? 여기? 여기? 약간 쏘는 이펙트에 땅이 흔들려 보이는 것처럼 어..잘못 알았을지도 아 몰라 나 안해 아 오바야 진짜 야 그냥 그 그 녀석 다시 만나러 가잖아 하.. 할게임 없으면은 갓 오브 워 어? 뭐야 뒤에 뭐가 더 있었네? 에? 에? 할게임 없으면 갓 오브 워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플레이해달라고요? 갓 오브 워 너무 길어서 안 돼 이 로봇 뒤에 뭐가 있냐? 세우커 와.. 포션까지? 그리고 여기도 뭐가 더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뭐지 진짜? 내가 좀 찾아보길 잘했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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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니요? 나니요? 아니 뭐야 진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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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로봇이었구나 응 최상층에 도달했어요 이런데가 있었구나 대박 여기까지는 와봤었거든? 그래서 아이템도 먹었고 야 내가 안 본 곳이 많구나 어? 내가 이 게임의 반의 반도 모르고 있었네 어어? 마이피스스? 아 워딩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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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흐흐흐흐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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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맛이냐? 이게 희한한 게 다른 우주선들 우주선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AI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날 보면은 다 우주선이라고 해 나보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우주선인지 지금 정체성이 계속 혼돈이 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반응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뭐야! 아니 뭐 더 있어! 뭐야! 끝이 없어! 어? 이건 뭐지? 어? 어? 어휴 이게 맞아? 어휴 도대체 이 멀리에 뭐가 있다는거야? 어? 맵을 왜 이지경으로 만들어놨지? 어? 도전과자를 달성하면 큰 로봇 흠 이제 진짜 끝인가? 진짜 끝났는데 뭐가 더 있을 것 같애요 여길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이 장소를 와버린 것 같애 이 나무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깐 깜짝이야 아우 놀라라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진짜 이 나무에서 뭔가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캘스트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이쪽을 다 둘러보지 못했어 이쪽을 다 둘러보지 못했어 여기 오색찬란해서 진짜 우주같다 여기 오색찬란해서 어? 너구나 어린이로 들어갈래 어? 저 눈 HELP 어? 제가 느끼던 것들 어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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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터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들은 이래요 그들은 이래요 그의 정상에 대해 제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위해 몇 년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 듣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계속 계속 움직여서 이를 계속 움직여서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내가 누구에게를 había 이 랩 구조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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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단 말이죠 왜, 왜... 굳이 맵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여기 drivers 흐르고 무덤 인해 liest 히으으음 어? 또 웬 사람소리가.. 아.. 너구나.. 어.. 가운데가 갈라진 큰 나무 내가 아까 봤던 곳이다 근데 어떻게 지각이 생겼지? 근데 어떻게 지각이 생겼지? 어? 어? 어떤 객이나 업그레이드나 뭐 그런게 있었던게 아니라 진짜 그냥..그냥 갑자기 지각이 생겨버렸네? 흐으으 흐으 그렇게 지각이 생기던 날 돌보던 사람이 죽어버렸어 뭐.. NIK 어? 그 나무 있던 곳 거기 헥터랑 보스전 할 것 같은데? 이거 백방.. 백방 헥터랑 싸운다 이거 말퀴 못 알아듣는다 헥터 조지러 가자 와 개꿀잼 달려! FACK YOU 나한테 말 걸지마 멍청한 유람선 자식아 헥터야 형이 간다 형이 간다 아우 나뭇가지 겁나 멀어 어? 어? 소리 들려 핵터다 킥 워킹 데인즈르스맨 위험하게 생긴 남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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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no more talk 네 we've now potty myself she'll be treated fairly 한 번만 더 말걸면 싸울 것 같은데? 이미 경고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좀 싸웁시다 싸워 어어? 저 친구 되게 친절하다 얘 싸울 때 계속 휘파람 불고 그 다음에 싸요 이거 얘기해?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가글 해? 나도 가글이 좀 주라. 밥 먹고 이빨을 안 닦았다. 미안하다. 입 냄새로 죽었네. 뭐? 너네 밥 먹고 항상 어 꼬박꼬박 이빨 닦냐? 니네가 그렇게 깨끗해? 진짜로 그렇다면 미안. 난 안 그러거든. 이빨 닦냐? 별로 막 그리워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빨 닦냐? 왜 울만 걸이야? 끝났다. 흠 갔다 왔어. 흠 허드슨 굿샷! 길리가 준 선물입니다. 고속 탄환을 발사합니다. 근접 공격인데 샷건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스태미나도 같이 먹어요? 원래 근접 공격은 스태미나를 먹지. 되게 많이 먹네? 데미지가 엄청 센가? 흤 아니...? 왜이렇게 착해 애들? 다? 아아! 다시 가야되잖아 그러면 오오! 와리가리 와리가리 왜이래? 텔레포트를 쓰라고요? 텔레포트는 로봇이 있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그대한 로봇 있잖아요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노 헥터 죽이기 전에 우주선한테 말을 걸었어야 하지 않냐고요? 왜? 왜죠? 그럼 기분이 좋아지나? abonnível INS 우주선이 말 걸었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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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랬어야 됐나? I'm still here 이거 그 얘기했을 때 말을 걸었어야 됐나? 아... 이 장소도 참 수상했네 말이지 게임 이름은 고송이에요 고송이 다른 말로 귀노 귀신의 노래 보스트송 받아라 관송샷! 데미지가 456?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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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 짤라 어려움! 기다려봐 근접공격으로 바꾼다 너로 피 회복을 해주마 이렇게 후드를 팬 다음에 근접공격으로 빠른 피흡 죽어라 햄버거 괴물 이-이-이-이-이-이 아 shoulder 한 대를 맞아버려군 아 순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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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아야 이 녀석이 페이크를 쓰다니 끝 왔던 곳 아닌가 이 장소도 엄청 수상하단 말이지 굳이? 굳이 위를 뚫어놓는다고? 갑자기 그 말은 왜해 그 말은 뭐야 얘 갑자기 이런말을 왜 주변에 우주선들이 다 얘 보고 너 우주선임? 이라고 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왔나봐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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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메한 놈들아 아니, 썩을 풍뎅이 자식이 첫! 아아아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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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여기서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엔딩 바뀐 거 없으면 그냥 끝내자 자 파스모코비야? 음...녹? 난 그 게임 별로야 야, 같이 할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대 지난 건 그걸 하고 있냐 난 그리고 그거 재미없어 아야 아니, 그래 이건 뭐냐고, 도대체 어? 나 이거의 정체도 지금 아니, 이거 진짜 아, 생각해보니까 떡밥을 하나도 못 풀었네, 내가 진짜 모르는 거 투성이야 아니, 진짜, 진짜, 진짜 모르겠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 게임에 대해서 이거 얼리예요, 정발이예요, 정발이예요 정발이예요 아, 이 숨겨진 요소가 진짜 많은 거 같은데 내가 이걸 아니요, 지금 못 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불은 안 맞습니다 they'll never listen they'll never listen it would take effort to listen the slightest effort but he has none left they've had none left they've had is taken fully smashed in the mountains or rotted in the sun over and over, day after day I'm certain he'll kill you 근데 왜 나한테 근데 왜 나를 보내려고 하는거야? 어? 혹시 말야 아 이 총으로 디스트럭트를 쏠 수 있지 않을까? 뚜ю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여기있다 아이씨 여기서 컨트롤 자체가 안되네 어, 총알이 가다가 사라져 여기에서는 총알 쏴주는거 자체가 안되네 점프도 안돼 어어! 뭐야 야! 저 이거 진짜 총알 맞는데요? 어? 다른거 다 안되는데 지금 근접공격키만 먹히거든요? 근데 피가 달고 있는거...냐? 미가 달고 있어? 응 이에어여아 oder 오오 으어어어 피가 다는거 같지가 않은데 일단 에너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아니 이게 쏴지는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거 아냐 버그가 아니라면 터진다 죽여보자고? 한 20시간 걸릴거 같은데 왜이렇게 확대했어? 왜이렇게 확대했어? 죽는다 블레임 죽는다 넌 이게괜찮아 보이냐 이새끼야 아 아이스킵도 안돼 이거 오 그래 잘가 자 저는 전해줬으니까 어 마무리하죠 숨겨져있는 요소가 엄청 많은거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다가 유축 안돼요 그니까 진짜 맵을 그냥 하염없이 돌아다녀 봐야됩니다 그래서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빠이빠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뭔가 의미없는 맵과 연출이 많아 뭔가 떡밥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고송이 가볍게 하려다가 재밌어서 계속 해봤는데 아 숨겨져있는 요소들을 제대로 못봐서 너무 아쉽네요 뭔가 좀 여기로 가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대사가 있으면 참 좋을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